인물 퀴즈 이... 맞추기? 어? 나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우와... 어렵다. 다? 일단 다 할게요. 네, 다 해주세요. 306 인물이 나와요. 좋아요, 좋아요. 종수 씨 한 번 가보세요. 난 자신이 없지. 아, 제가 한 번 해볼까요? 저 이거 좀 합니다. 근데 제가 약간 사람 얼굴과 이름을 잘 몰라요. 얼굴은 아닌데 이름이 잘 매치가 진짜 안 되죠? 약간 안면식 장애급으로 몰라요. 아... 아, 진짜로. 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 나 외국 영화 보면 누군지 아는데 이름 하나도 몰라요. 아니, 그거는 그냥 이름을 모르는 거지 안면식 장애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 사람 이름도 알고 이 사람도 안 돼. 이 사람 이 사람인지 매치가 안 돼. 아니, 삼겹살하고 김치말이국수는 매칭을 잘 했잖아요. 그건 가격을. 숫자예요. 그건 인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안면식 장애는요. 본 사람인데 아예 모르는 게 안면식 장애 아니야? 아, 그래요? 네. 안면식 장애는 아예 처음보는 것처럼 해 안면식 장애 아니야? 나는 안면식 장애를 아는데 그 단어가 이건지도 잘 몰라요. 아... 매칭이 잘 안돼. 그건 그냥 매칭이 안되는 거지. 안면식 장애라고 하는 건 좀... 오케이. 네, 너무 과장된 게 아닌가.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 잠깐만요. 좀 작게 해서...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씨 한번 자신있나 보다. 약간 느낌을 제가 하고 타자로 치시면 돼요. 느낌적인 느낌. 큰 그림만 잘 보기 때문에. 그냥 느낌만 보죠. 느낌만 봐요. 시작! 어, 계란. 김계란님. 어어어어어. 아, 시간 여유가 있네요? 좋다. 어, 맞춰버렸어. 누구죠? 몰라요? 몰라요? 왜 몰라요? 개그맨? 어? 양세찬. 개그맨. 어, 개그맨 맞죠? 어, 근데 양세... 아니, 나는 이게 그런 게 지난번에 조승우씨 사진이 나왔는데 안조승우씨 같은 사진이 나와가지고 내가 못 알아봐. 근데 개그맨이라는 건 알았다는 건데... 장애찬은 알았다는 건데 이름이 생각 안 난 거죠? 아니, 아니. 아예 모른다는 게 아니잖아요. 양세찬 님이라는 생각이 이름 나오고? 그냥 개그맨이라고 했어요. 근데 약간 어디서 본 것 같아서. 근데 어디서 봤는데 뭐 개그맨일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는데 아, 근데... 안다는, 알았는데... 개그맨, 개그맨 인상이세요. 개그맨... 개그맨 인상... 아, 이런 느낌으로? 아, 오케이 가봅시다.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아, 개그맨 인상이 뭔지 좀... 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뭔가 되게... 약간 그 개구쟁이 같은데? 그 안에 약간 좀 어떤 매력이 있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 개구쟁이 인상이... 기열이 형, 딱 기열이 형상 이번에... 생긴 게... 어, 좀 기열이 형... 그쵸, 기열이 형 같지? 기열이 형이 딱 개그맨상이야. 어... 어, 좀 약간 납득이 됐어, 납득이 됐어. 어, 뭔지 알지? 어, 납득이 됐어. 되게 약오르게 생겼는데, 뭔가... 약오르게 생긴... 잘 생긴 것 같은데,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아... 아무튼... 알겠습니다. 조각 같은 느낌보다... 네, 그런 게 있어. 자, 뭔지 대충 알 것 같아. 정수씨 다시 한 번? 네, 한 번 한 번. 다시 가자, 다시. 이제 이렇게 알았어. 자, 가볼게요. 자, 이제 알았죠? 응. 펑키... 아, 알아요. 클리터... 나르샤? 아... 누구야? 지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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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후도 되고, 지후도 되고.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그룹이, 그룹이 어디죠? 펑키 크리스마스? 아, 미안합니다. 엔믹스의 지훈. 아, 엔믹스의 지훈이. 엔믹스의 지훈이. 엔믹스의 지훈이. 엔믹스의 지훈이. 주식 투자하니까... 아, JYP잖아요. 주식 투자해서 알아요, 이 친구들은. 엔믹스, JYP. 아, 저 최근에 아이돌 월드컵 했습니다. 엔믹스. 엔믹스. 엔믹스 굉장히 유명해. 굉장히 하이브리드 노래잖아요. 네. 예, 하이브리드. 블록처럼 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래가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믹스를 한다는 거야. 그렇죠. 다음 가죠. 노래가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다시 갈게요. 이건 기억을 하셔야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지훈 씨예요, 지훈 씨. 어떤 분이죠? 지훈 씨 지우지 마세요. 엔믹스의 지훈 씨입니다. 지훈 씨 지우지 마세요. 자, 한번 봅시다. 하하? 아, 이거 알지. 아, 모르나요? 모르나요? 또 안면인식장이라고 또. 아, 아. 아, 안보연 씨. 안보연 씨 같은 거예요. 안보연 씨 안 보여요? 어디, 어디 나오셨어요? 안보연, 안보연. 안보연, 안보연. 안보연 씨는 배우입니다. 배우. 도베르만입니다. 도베르만입니다. 개? 예. 근데 어디 작품은? 그럼 거기다 도베르만. 도베르만 역으로 나왔겠어요? 도베르만 역으로 나왔고. 아니. 도베르만이라는 작품이겠죠. 요새, 요새 드라마예요? 이태원클래스에도 나오잖아요. 이태원클래스 웹툰으로 와가지고 안 봤어요. 아, 그리고 나혼자선단에도 나왔었고. 아. 거기 그 뭐야. 백종원 씨랑 하는 예능. 그 출장가서 음식해주는 거기도 나왔었어요. 사실 전 몰라요. 그죠. 아, 모를 수도 있어.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얼굴을 봤는데 이름이 딱히 생각이 안 나. 말씀이 그렇게 많으시다가 갑자기 이것만 하면. 아, 수지? 윤 윤. 찍어버리네요 그냥. 어디, 어디 그룹이세요? 윤. 글쎄요. 심지윤. 심. 자윤? 심자윤. 근데 윤이라고 부르고. 아셨어요? 스테이씨래요 스테이씨. 스테이씨 모르셨어요? 스테이씨의 윤. 아셨어요? 스테이씨는 아는데. 디테일하게 몰라요. 저도 몰라요. 이번에 신곡이 나왔잖아요 스테이씨. 스텔라장은 알아요. 스텔라장은 저도 알아요. 스텔라장은 저도 알아요. 스텔라장잼슨 아니.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음악 한번만 가죠. 어, 나 진짜 모르는데? 어떻게 모르지? 스테이씨깅. 한! 힘소를 붙여버린다. 스테이씨자, 스테이씨 ringing 일단 Coolvin windows. 1등은 진짜 오랜만에 나요. 부대성 이렇게밖에 안 놀랐어요. 구본성이 진짜 인기 많았어요. 진짜 인기 많았어요. 노래도 잘하시고. 맞아요. 의중씨 한번 가시죠. 가운데로 오셔서.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액초에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어 이거 몰라요. 키보드다. 난 알지. 키보드가 느려가지고 다시 합시다. 다시 해야죠. 우리 민혁씨 몰라요? 키보드가 몰라요. 비투비 몰라요? 비투비? 난 실제로 괜찮아요. 비투비가 뭐의 악잔데요? 네? 비투비가 뭐의 악잔데요? 진짜 나가라 그래요. 진짜 넌 최악이다. 여러분 이거 꼭 짤로 남겨서 우리 비투비 분들 거기에 또 남겨주세요. 그래요. 농담이죠 농담. 재밌으라고. 여기서 내가 진지하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호민이 형 꼈다. 호민이 형은 이거 다 외웠거든. 호민이 형 잘해요? 호민이 형은 다 외웠다고. 호민이 형은 다 외웠다고. 아 형 외워서 한 거잖아요. 진짜. 이제 진짜 잘해봐요. 아 나 진짜 아이돌만 빼고 하면 안돼요? 아이돌이 있어야지. 아 이거 알지 알지 IT'S RE. 자전 Prince 다현 알지 알지? 아이 알지 알지? 아이 잠깐만. 민지. 할래달래 몰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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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이거 몰라? 아니 다현님 이거... 아니 다현 민지는 알고 은서... boa. 은서씨 몰라? 은서 씨 몰라? 섭섭하다. 아니 다현 민지 정도는 저거 잘 알잖아요. 은서씨를 어떻게 모르진? 우주소녀 은서! 우주소녀 스페이스고 우주소녀세요? 어? 스페이스에이? 스페이스에이? 스페이스에이는 뭐야? 아 우주소녀 우주소녀세요? 우주소녀의 은서... 어? 우주소녀면은... 우주소녀? 우주소녀? 내가 아는 그 우주소년가? 루다! 루다! 아 진짜? 어? 우주소녀님이랑 같이 방송됐었는데? 어? 어? 방송했는데 부른다고? 어? 사진이 좀 다른데요? 우주... 우주소녀 성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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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씨는 안계셨어 거기 그때? 우주소녀 성소 운명하지? 우주소녀... 아니 근데 저 선방했잖아 두 개 맞죠? 왜요? 두 개 연속 맞죠? 잘했잖아 아니 아이돌 두 개 연속 나왔는데 맞추면 나 진짜 대단한 거 아니야? 근데 다현... 그... 다현민지... 아 좀 쉬운... 쉬운 분들이었어 쉬운 분들 너 몰랐잖아! 아이 나 알았지! 너 솔직히 몰랐잖아! 알았지 나 알았지! 왜냐면 뉴진스 팬이고 아 뉴진스인데! 트와이스 팬인가요! 트와이스 팬은... J.I.P 투자하면서! 투자... 안 돼! 투자하면서! 배웠잖아요 그때! 솔직히 저 트와이스... 유명하시잖아요 트와이스! 아 트와이스 알아야지! 아니 근데 우주소녀! 아니 우주소녀! 아니 저... 그... 누구죠? 병건씨가 뭐라고 하는 건 이야기인데 당신 좀 가만히 좀 계시네요? 나는 말도 못해야 돼! 아니 백스 트리 보이즈 스페이스 에이! 아니 농담이지 그거는! 스페이스 에이는 좀... 아니 백스 트리 보이즈는 좀... 주홍굴씨! 주홍굴씨 알죠? 스페이스 에이! 주홍굴씨! 어... 아이돌분들 좀 빼고 하면 될까요? 주홍굴씨! 아이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마지막 한 번 해볼게요 섹시한 남자 섹시한 남자 너무 어려운데 아이돌 나오면 풍남자 타자가 너무 어렵다 아 너 말지! 배우 배우 아 고데기 고데기 아 이거 몰라? 진주버커리 진주버커리 아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아! 아는데 생각이 안 나! 아는데 생각이 안 나! 아는데 생각이 안 나! 진짜로! 아는데 생각이 안 나! 내가 또 모른다고 나 모르니까 임씨까지 내가 히트까지 줬잖아 알아요? 아 진짜 알아요 이분 거기 임지연씨가 최근에 글로리에 나왔고 글로리? 더 글로리? 네 과거에 간신에도 나오셨고 간신다 간신다 네 인간중독에도 나오셨고 인중? 네 타 나오셨었던 분 타짜삼에도 나왔어요 타짜삼? 오 타시네 알죠 임지연님 임지연님 임지연씨 잘 모르시네 임지연씨 한 번 더 또 나야? 왜? 아 너무 쉽다 어 최근에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몰라?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니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니 아는데 아는데 임지연씨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구먼 진짜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나도 아는데 나도 아는데 라블리즈 몰라요? 아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아는 누군지 알지 이번에 성도 맞으셨잖아 국민여동생 오 다 알지 아니 임지연씨 알지 아 이름은 곤란한데요 아니 놀면모하니 나오시고 아니 정수씨는 다 알죠 저 알았죠 잠깐 두글자 했을 때도 있고 저 다 알죠 다 알았죠 인스타 자주 보고 인스타에 자주 나와 인스타에 맨날 나와 나오시잖아요 유재석 형이랑 맨날 나와 아 그니까 아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니까 다 안다니까 누군지 알지 춤 굉장히 잘 쪄시고 누군지 알지 몇 번을 얘기해 이름이 생각이 안 났다고 누군지 안다고 아 근데 미주씨 놀면모하니 말고 또 어디 나오신지 놀면모하니 말고 노래도 하시고 미주씨 예능도 많이 하시죠 노래라 하면 어떤 노래 넌 나의 달쓴이 맞잖아 어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 네 그 윤희상 윤상씨 작사 잡고 맞잖아 다 알아요 알겠습니다 좋아하시잖아요 어 러블리 어 러블리 좋아하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윤상 윤상 윤상씨 아아 너무 좋다 아아 나 이거 아는데 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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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아 콕하이 몰라요? 아니 이름이 생각이 안 돼 콕하이 인스타일 맨날 나 인스타일 아아 아니 카지노에 나오시지 아 카지노에 나오시지 아 몰라? 아 우리가 몰라? 아니 그러니까 콕하이는 생각이 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진짜 뭔지 알지 콕하인 아저씨 콕하인 아저씨 모른다고 콕하인 아저씨 모른다고 나 맞췄잖아 아니 너네봐 내가 다 맞췄잖아 옆에 사람 나도 맞춰 너 못 맞추는데? 아니 이게 다 안다니까 이름이 아 덕진우씨 독사 독사 그래 알지 다 알지 다 알지 허성태님 아니 나는 그 아이돌 2배 연속으로 맞췄더만 인정해 주셔야죠 아 이건 알아요 이건 알아야지 이건 진짜 알아요 이분 응팔 이름이 아는데 이름이 안 돼 아아 나 이거 무조건 맞췄다 진짜 나도 무조건 아니 나 의중씨랑 좀 느낌이 비슷해 나 오늘 새벽까지 성부라씨랑 키스지 하는 거 봤어 아 아 그럼 뭐에 맞춰야지 이름을 아니 그니까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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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데 이름 맞춰야지 이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맞춰봅시다 맞춰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 10개 연속은 한번 해봅시다 10개 연속만 해 그럼 바로 그냥 어 초록 10개 연속하면 이건 알아야지 아 몰라요?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몰라요? 몰라요? 지사하게 땡인데 뭘 몰라요? 땡인데? 자전거 자전거 타시잖아요 땡인데 끝났는데 그렇게 하면 나도 다 맞추지 아니 잠깐 생각 중이야 나도 다 맞추지 나도 허성태씨 다 맞추지 시간 지면 난 내일까지 하면 다 맞추지 아니 지금 뭐하는 거야 모르면 뭐하는 거야 지금 바지춤에 아 뭐하는 거야 왜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뭐야? 텔레파시 하는 거야? 되게 잘 사는 분인데 잘 사는 분이라고? 너만 하겠니? 아니 누구였더라 빨리 오세요 그만한 거 아 나 모르겠어 채시원씨 아 맞아 채시원씨 나도 다 알지 이렇게 하잖아 아 야 내가 근데 3초 안에 맞추는 이거 5초인가? 5초 안에 맞추는 7초 아 맞아 맞아 아 나 아는데 나도 알지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아이유 슈퍼주니언이 우리 세대 때 이거 뭐야? 아 김한선 우와 미쳤다 아니야? 신비씨야? 나 경리씨인 줄 알았어 어? 경리씨 경리씨 아니야? 김한선씨 아니야? 나 경리씨인 줄 알았는데 오늘 밤엔 어둠이 묻어요 뭐하는거 신비님이잖아요 아니 나 경리씨 아니 경리씨 아니에요? 경리씨 닮았는데? 아니 김한선씨 같은데? 아 경리씨 닮아 무슨 말다내는 말씀을 하세요 아니 얼핏보면 경리씨 같지 않아요? 신비님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경리씨 아니 황은비 황은비 아니 경리씨 같은데 아니 김한선씨 검색해봐요 닮았다니까? 아니 경리씨 검색해봐요 닮았다니까? 아 진짜 봐봐 아니 봐봐 나도 경리인 줄 알았다는 사람 있잖아 경리씨부터 보자 구독 감사합니다 아 경리씨는 진짜 비슷했어 나인비지스 김한선씨 닮았어 나인비지스 아니 아니 시청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아니 경리씨 비슷하잖아 사진 어디가 아 비슷하잖아 아니 이런 사진 봐 이런 사진 이런 사진 봐봐 아니 닮았다니까? 닮았어 야 김한선씨 검색해봐 아니 얼핏 보면 닮았다니까 진짜로? 어 닮았네 어 경리씨라니까 진짜로 어 경리씨 닮았어 어 경리씨 닮았어 김한선씨 검색해봐 경리씨 같잖아 어 약간 있어 인정 인정 인정? 의중 인정? 김한선씨 아 나 김한선씨는 진짜 무조건이지 아 진짜 옛날 사진 옛날 사진 전성기타 사진 봐봐 어 좀 닮았어요 닮았어 완전 닮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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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김한선씨는 좀 더 완전 미세 아니 눈이 좀 더 고양이는 채팅창 봐 채팅창 봐 다 인정 인정 나오잖아 완전 좀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둘 다 인정해줘 우리 인정 인정 우리 둘 다 인정해줘 김한선씨 완전 닮았지 모르셔서 그렇지 전성기시를 보면 똑같아 근데 약간 괴도님 눈 이라는 제보가 채팅창에 괴도님 눈하고 좀 약간 닮은 느낌 있다 그 저 옛날 사진 봐봐 옛날 사진 김한선씨 약간 비슷하다니까 똑같아 경리씨를 더 닮았는데 아무튼 뭐 넘어가죠 근데 신비씨는 참 그 죄송스럽네요 저희가 제가 왜 보겠습니다 신비씨 왜 오세요 신빈씨 아시죠 알죠 알죠 황은비씨죠 봉규방이 네 분명히 황은비씨고 그룹이 어딘지는 아시죠 안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그룹이 여자친구 신비님이야? 나 다른 신비님인 줄 알았어 다른 신비가 코요테 신비씨 아니 그니까 나는 여자친구 신비는 아는데 아파트? 그 신비님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어 다른 그룹에 신비라는 분이 따로 계신 줄 알았어 나 깜짝 놀랐네 어 신비님 아세요 그러면? 여자친구 신비님? 네 여자친구는 알죠 지금 현재는 그룹이 그 따로 나오셨잖아요 세 분 네 두 분인가 세 분인가 나오셔가지고 따로 엄지님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세 분 네 알죠 알죠 아 왔네요 밥이 왔네요 밥을 먹을까요? 네 밥 먹어요 침착면이 더 나쁘다고 왜 내가 더 나빠 나빴냐 아니 치사하게 채찍자 내린다? 나한테 물어보고 치사하게 볼까봐 채찍자 내린거 봐 여자친구 확인하는 것까지 하고 내렸잖아 아 저는 알죠 알죠 착한 내림이잖아요 착한 내림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짜 경곤씨 야 너 한번 해봐 반복기잖아 너 한번 해봐 나 밥 먹어야 돼 한 번만 해 한 번만 해 한 번만 해 밥 먹기 전에 너 해 해봐 너 진짜 자 제가 눌러드릴게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근데 진짜 우리가 평소에 알던 이미지랑 사진이 좀 다르게 나온 경우가 있어 그래 내가 그랬잖아 나도 신비님 그 신비님이라고 생각 못했어 신비님인데 김한선씨도 닮았어 차라리 여자친구 때 사진이었으면 그 여자친구 그때 사진이었으면 난 진짜 알았을 거야 자 갑니다 진짜로 정곤씨 준비하세요 잠깐이 어딨어 우린 뭐 잠깐 가보니까 시작 시작 잘하는 거 같아 다 하는 거 아니야? 얘 다 할 거 같아 아 아 너무 쉽다 몰라? 몰라? 오? 난 몰라 그 지젤 오? 어? 이거 나 안 돼? 우주소녀 누가 아니지 아 XC지 XC 누가 두 개 맞추네 두 개 어디 두 개 나도 두 개 나도 두 개 두 개 뭐가 달라. Alt 아 나 첫번째 도자 나 첫번째 도자 둘두 ined Plus 한 번만 아 한번만 plaque 지금 내 위력을 보고 천AR 그만 고마 우와 가 와 recently 야 진짜 쉽다! 와 이걸 모르면 안되지 야 진짜 쉽구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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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나라의 우영호 몰라? 와 우영호를 몰라 거꾸래도 우영호 너무 쉬운 곳에 야 홍진기 형 나오고 이런 분들 나오고 나는 10명도 맞춘다 나도 맞추지 나도 맞추지 너무 쉽네 근데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뭐라고 하더니 아니 본인들이 불복을 못하니까 불복을 하니까 다른것처럼 인정해주세요 자기는 뭐 다른것처럼 그러더니 아니 결과에 승복을 좀 하시라고 아니 결과에 승복하는데 아니 그 병원씨 우리가 승복 안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틀릴 때마다 옆에서 아니 태도가 겸손하지가 못해 아니 옆에서 쿠사리주는 당신은 그럼 최소한 여기서 실력 연속한 여성목게는 쫙쫙쫙 나와줘야 아 얘는 우리는 우리가 승복할만하구나 하는데 의정씨 거기서 거기 의정씨 진행을 해야지 그럼 봐봐요 틀렸어 잘 봤습니다 해요 복귀를 해야될거에요 복귀를 하는데 옆에서 아 이거 몰라 아 이거 몰라 시험하고 내가 내가 신비라고 하니까 창 내리더니 이거 테스트하고 나 보내버리려고 지상하게 의정씨는 서포트 해주는거야 의정씨 서포트 이걸 해야지 의정씨가 의정씨가 재밌는 그림이 나오니까 그리고 여자친구 다 올라간 다음에 내렸잖아요 여자친구 다 채팅찬 여자친구 올라와 여자친구 신비님이었어? 하면서 그 다음에 내렸잖아요 여기서 여자친구 신비님이라고 하길래 사진이 솔직히 아이돌분들이 화장이랑 화보 때마다 얼굴이 달라지는 걸 인정해야 안해 솔직히 좀 사진 좀 다르게 나오긴 해 좀 달랐어 아니 그리고 이따가 이렇게 하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경쟁보다는 같이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서로 그래 뭐라고 하지 맙시다 뭐라고 하지 맙시다 뭐라 하지마 아무도 뭐라고 안했어요 이걸 모르나요 머리합춤에서 최대한 그게 뭐라고 뭐라고 그래 그럼 뭐라고 그래요 모를 수도 있죠 갑자기? 아니 솔직히 너무 어린 친구들 우리가 모를 수 있잖아 아까 모를 수 있잖아 너무 어린 친구는 모를 수 있잖아 아 그러면 이제 막 문제 풀 때 그래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모를 수도 있어요 자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근데 그건 있어 예를 들면 홍진경씨 이런 거 틀리는 건 좀 너무해 그것 좀 너무해 예를 들면 홍진경씨는 틀리면 안 되지 그건 틀리면 안 되지 그건 틀리면 안 되지 우리 나이 우리 때에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돌 틀리는 건 좀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줘야 돼 왜냐면 우리 나이 팀이 아 그래 아이돌은 틀릴 수 있어 막말로 SS 핑클러 하면 우리 맞추지 아 다 맞추지 요즘 분들 우리가 좀 모르잖아 네 그러니까 대신에 우리 동년대에서 핫한 분들은 맞춰줘야 된다고 아니 반대로 요새분들은 아니 근데 틀린다고 해서 뭐 어디 뭐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맞아요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지옥 보내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아이돌 못 맞춘다고 지옥을 왜 가요 아니 누가 보내려고 하니까 아 보내요 그건 말이 돼 니가 보내진 않지 뭔가 느낌이 분위기가 니가 이제 길 안내를 하고 다른 분들이 보내주는 거지 아니 제가 앞에서 다른 분들이 맞추는 거 봤는데 예 그 어 그렇게 쉽게 가지 않습니다 뭐가요? 아이돌 팬분들이 그 뭐라고 해야 돼 성숙한 팬문화가 이미 자리 잡아서 알죠 네 그런 거 가지고 알죠 그 솔직히 말할까요? 의중 씨 종수 씨 저한테는 아무런 기대도 안 해요 하하하하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아니 공부하는 셈 꼭 맞춰야 된다 우리 응원해주고 서로 모르면 알려주고 아니 머리를 맞대고 어디 몇 개까지 우리 몇 개까지 하나 머리 맞대기 한번 해볼까? 맞대고 한번 가보자 맞대고 가자 맞대고 우리 함께 하자 함께 그럼 이거 어때요 같은 편 같은 편으로 가자 목표를 정합시다 좋아요 10개 맞추면 가기? 어? 10연승? 10연승? 10개 빡센가? 5개? 10개 빡센가? 10개는 금방 맞추면 20개 10개 금방 한다고? 외우다 보면 금방해요 외우다 보면 아니 그래도 외우는 동안이 오래 걸리지 우리 봤잖아 그러니까 이게 알아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 10개 금방이라고? 뭔 소리야 자신이 없나봐요? 10개가 금방이라고? 절대 못 맞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칭찬은 50개 했다고? 일단 나는 거의 0에서 1 아니 나는 50개 못했어 아 나 50개 했나? 근데 그때는 가짓수가 적어가지고 난이도가 훨씬 차이가 나고 영화담당이잖아요 영화담당 아니 근데 이게 아는 거랑 보고 빨리 말하는 거랑도 다른 문제야 인정하잖아 그거 알잖아 옆에서 알려주면 그래도 좀 어렵죠 3명이서 하면은 10개는 진짜 좀 쉬워요 20개 할까요? 왜냐면 우리가 외우는 게 있어서 일단 20개 합시다 그럼 20개? 어 다 해가지고 인물까지 약간 틀리면서 외우면 돼 우린 팀이에요 우린 팀이에요 우린 팀이에요 네가 키보드 담당하고 내가 키보드 담당 네가 아는 건 바로 치고 우리가 앞에서 하는 거야 참고로 저 아는 거 없어요 저도요 우리보다 많이 알잖아 아니 20개 못 맞추면 못 가요? 못 가요 20개까지는 근데 우리가 하다보면 한 2시간 안에 끝날지 않을까? 하다보면 2시간도 안 걸려요 그래? 원태 갈 수도 있어 자 갑니다 아이를 줘야돼 모르면 네 리사씨 아니야? 아니구나 릴리 아 릴리씨 아 오케이 오케이 블랙핑크 리사씨가 아니군요 릴리? 외워 외워 릴리라 혹시 분홍색 때문에 아 왜냐면 약간 이국적이시니까 릴리 엔믹스 엔믹스 엔믹스셔? 아 릴리 엔믹스 외워 좋아 좋아 외웠어 외웠어 릴리? 미리 릴리 릴리 딱 갑시다 한국 사람…. 입니다 감스트 Kompt 침창민 침창민 아 카리나 카리나 맞네 배우 한소이 아이 거민 김경호 아니야 아닙니다 정경우잖아! 정경우! 1타 스캔들! 말리지 않았어 아니 옆에서 남경우 아무리 같은 편이에요 김경우는 내 사랑해 우리 이제 정경우입니다 정경우예요 갑시다 기난노 김희철 김희철 악마는 배정나물입니다 배정남 배정남 하니 뮤진스 하니 니니니니니 마마무 화사 잘한다 사진이 좀 헷갈리게 나왔다 아 저 헷갈리네 외모가 너무 화사하셔가지고 사진이 헷갈리게 나왔어 솔직히 미미님이 아이돌분들이 화보에 따라서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보일 때가 있어 솔직히 이거 솔직히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이게 화장이나 조명에 따라서 헷갈릴 때가 있어 굉장히 화사하셔 외우자 미미 옛날에 곱창 대란이 있었죠 화사님이 맛있게 드셔가지고 아무튼 릴리랑 미미님이 다 외우셨죠 릴리는 엠믹스 엠믹스 미미님은 화사느낌 났지만 고국적인 포즈 그리고 우리 틀린거 또 뭐있었지? 정경호 그정도면 됐어 딥러닝 20기를 맞춘다고 이걸? 문별 노정이 정의 정의가 아니다 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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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이 성형 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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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의 정의 мет자를 이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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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년시대? 유리유리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맞잖아! 고유림 고유림인데 아씨 기념을 생각했나 아씨 고유림이 누구 아 보나 나도 고유림 생각했는데 보나보나 보나보나 보나마나 맞나 뺏겼나 보나보나 보나보나 고유림이 너무 잘해 고유림씨 고유림이 써있길래 자기 이름을 안 붙이고 다니면 어떡해 아는데 우주소녀 알아요 옛날에 다 외웠어요 보나님이 우주소녀 네 우주소녀 우주소녀의 보나 우주를 보고있다 보나? 어디 보나? 보나보나 보나보나 하니 하니 호 호로 끝납니다 김상호 맞는데 늦어 괜찮아 김상호씨 김상호님 한번 넣었으니까 안 잊어먹어 안 잊어먹어 이은지 중대장 현봉식 맞아 맞아 슈즈 아니야? 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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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빨리 얘기해줄래 얘들아? 내가 채팅친 시간이 있으니까 예성 예성 예능에서 영어 이름 하시다가 아 내가 지은게 아니야 예능에서 하셨어 영어로 바꿨을 때 예성 아 그러네 예성 성 츄츄 츄츄츄 나 아는데 군인 아니죠? 유지태? 아냐아냐 뭔소리야 멋있었어 유지태가 왜 나 푸니엘 아니 뭐 공백을 내느니 뭐라도 써봐야 가능성이라도 있으니까 비투비 유지태 유지태는 진짜 아니잖아 약간 아닌거 아는데 그래도 빈칸을 내는거보다 푸니엘 찍기라도 해야 맞을 가능성이 하얀색 머리때문에 좀 더 옛날에 그 주유소스 격사건 흰머리 탈모탈모 푸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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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개그맨 누구? 개그맨분 아니셔? 맞아맞아 슬립틱 하시는 분 아 김두영님 김두영님 맞죠? 아 이름이 생각이 안나 김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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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진이 맞는데 김정은씨 같은데 좀 뭔가 그 느낌은 사진까진 아닌거 같긴 해 김두영 스무개 할 수 있냐고 진짜 할 수 있어 근데 계속하면 몇시야 오? 뭐야 아 오 아 사인조 아 그 목소리 저응 엄태구 아 맞다 아 아 다 같은 분이야? 어 같은 분이야 아 이분은 왜 이렇게 해놓고 다른 분들은 왜 하나 한번 해놓고 아 그러게 아 헷갈렸네 나 놀랬네 엄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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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봤어 엄태구 엄태구 배우님 아이돌 왜 나를 쓰려봐 아이돌이잖아 왜 나를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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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가 베이 상권의 지평선 베이가 엄믹스 엄믹스 엄믹스가 왜 이렇게 약해 엄믹스 쪽이 약해 엄믹스는 노래에 있는 임팩트가 아니라 멤버는 몰라 솔직히 아 너 주지잖아 나 멤버는 진짜 몰라 멤버는 몰라 베이가 아이야 어이 아니야 아이 베이다 베이 베이 그럼 아까 엄믹스 또 누구 계셨지 진솔 진솔? 진솔은 보니아니 진솔 릴리 릴리 분홍머리 릴리 분홍머리 릴리 분홍머리 릴리 그리고 보니 어디 보니 보나 보나 어디 보나 우주보나 우주소녀 보나 가자 보나 고혜림 보나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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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가 베이가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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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ks 베이 바뀌 P 육 baj 공각 남이란씨 닮았다고 암 에 릴리 신예은 베이 국로 schne 윈터 윈터 윈터야 해봐 예나 박혁권 예나 지금이나 참 예쁘시네요 나 박혁권 하니까 동포 아저씨라고 자꾸 동포청년 생각나죠 동포청년 예나 근데 어디 예나요? 예나? 그룹이 예나가 예나 솔로야? 아, 솔로세요? 예나 예나 바로가요? 예나 어? 권나라 나 이거 나라라고 찔렸다고 황정민 이거 알지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지요?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나 불러준 대로 썼어 난 불러준 대로 썼어 되게 뜬그럽네 약간 느낌 있어 세은씨 스파이씨 윤씨 집안의 세은씨 세은 세은 세은씨 외워요 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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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더 스테이더 세은씨 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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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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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케이 케이웰 임영웅 오? 나 이분 아는데? 바로 보냐니 보냐니야 이중영씨 외워 외워 이중영 이중영 외워 이중영 외워 배우배우 배우 이중영씨 외워 왜요 왜요 이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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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주명 아니고 이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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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웠어 외웠어 이중영 손석구 아니야 박해일 박해일 아니야 박해일 박해일 손석구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정신차려 이중영 박해일도 아닌데 박해까지 생각나서 급해서 아무거나 말한거지 아 닮았잖아 손석구씨 아 진짜 닮았어 나만 그렇게 느껴? 으에에 안 닮았어 박혁권 봐봐 이게 안은거 되네 나와 어 슈주 이슥 이슥 최두호 최두호 오케이 어 이분 그 실기록 의사생활 조이서 조이현! 조이현! 아는데 조이현씨 나도 이제 알았어 이제 느낌 나 조이현 어? 얼굴 나는데? 얼굴 너무 돼? 둘째 아들 아 좋아했잖아 아 조한철 진동기 진동기 조한철 아 나 아는데 나도 아는데? 나 어제 봤는데? 나 어제 봤다고? 김성철 그래 조한철 김성철 어려운데? 배우 담당 따로 하자 배우 담당 누가 맡아 배우 누가 할래 김성철 배우 너 담당 배우 담당 잠깐만 김성철 조한철 김상철 조한철 배우 담당 배우 담당 아 이분 많이 뵙는 분인데 아씨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 조이서? 정규수 배우가 어려워 정규수 너무 어렵다 배우가 어려워 정규수 아니 많이 보지 않아? 아까 아까 윤 윤 윤 윤 김민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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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재 맞아 오오오오 어 강동원 아니야 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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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까 봤어 도베르만 아씨 도베르만 아 안보여 안보여 잘보여 안보여 안보여 도베르만 도베르만 화면이 오셔서 잘 안보여 아 도베르만만 생각나요 안보여 안보여 배우만 당황 밤에 보면 잘 안보여 밤에 안보여 엑시 오오이 엑시 청찬성 아 맞아 맞아 안정환 윈터 아이돌은 나도 엠믹스 엠믹스 일단 모르니까 규진 어디야 어디 엠믹스 맞아? 천바지 진 아 천바지 입었으니까 규진 엠믹스 맞아요? 엠믹스님 아니에요? 어디 엠믹스 맞아? 엠믹스 맞네 안..안.. 누구죠? 그 아이브 안유진 안유진 이게 안유진이라고? 아 뭐야 사진이 완전 달라 안유진을 왜 몰라 아니 아닌데 사진이 너무 달라 사진이 진짜 달라 화낼 일 아니죠? 아니 너무 억울해서 소희 안소희 천천히 레이 레이 레이? 맞아? 리사 얘가 리사 아니야? 리사? 리사 아닌 것 같은데 맞잖아 어? 그..그..그..미나 미나 맞아 아 맞아 미나 트와이스 제니 제니 어? 이분 그..그..그..그..그..그..그..그.. 스물주 스물주 담비 담비 아니야 아니야 무슨 담비 김담비 은율주 안건대 김담이 김담이 하..맞춘건데 이어가면 안되냐 맞췄는데 근데 이거 20개 금방 하겠지 한번 금방 하 우리 몇개 써? 다섯개 오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 임영웅 뭐야 저거 음.. 일단 외봅시다 이거 외봅시다 아니 이게 사진이 아린님 사진이 근데 되게 너무 이게 증명사진처럼 나오시면 잘 모르겠다 아린 아린님이 어디에 아린님이셔? 아린님은 오마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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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린님 우중이 여기 출세했다 너도 있을걸? 난 없지 한 번은 보지 않았을까? 나도 처음 봐. 나 왜 있는거야? 이거 우리가 마... 아 이쪽? 아 잠깐만 아니 스트리머들도 있거든 아까 했잖아 노정희 설이나 노정희 그 아이들인데 김 아 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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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니님이 태국사람이야 아 그래서 민니구나 아 그래서 니차 요따라라 아 실명이 민니 민니 민니? 이가 이가 굉장히 이쁘시니까 세훈 오세훈? 오세훈? 폴 시장? 엑소 엑소오오오오오 엑소오오오오 엑소는 알지 오세호님? 엑소세호님 오세호님 서울시장님하고 그 동명 동명인이시겠죠 뭔가 계획이 있는 표정 아 되게 근어만 계획있는 표정 세호님 아까 있잖아 이은지 괜찮아 여유있어 천천히 쓸게 어 오일랑 오영수 맞아 내 아입니더 내 아입니더 내 아입니더 아 박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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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센스부냐 박지환 아 배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아니 유명인물 축구선수 박지환 은하 전두현 천천히 체두호 해지 이게 잇지인데 잇지의 채령 오오오오오오오 윤하 나 윤화 아 아까 나왔.. 아까 나왔는데 나왔다고? 안 나왔었는데? 이번? 아 이 글씨가 나왔다 아 그래? 아 다윈? 다원 일단 적은 거야 다원 다원 다윈이 아니고 다원 아 나 전에 봤는데 아 나 이거 호민이 형하고 할 때 봤다 다원 다원? 남다원 다원님 어디에 다원님이세요? 우주소녀? 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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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주소녀라고? 우주소녀 맞아? 맞혔어 난 알지 난 맞혔잖아 다원 다원 다원? 어 나 우주소녀님이랑 봤는데 다원님 안 계셨는데? 다원 다원 우주소녀가 몇 명이야? 다원 뭐 여러 명이시지 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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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이렇게 해야 되나? 손가락을 다원 다원 그럼 더 헷갈리지 않을까? 다원 배우고 싶겠냐? 벌써 우리 20분 했다? 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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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바뀌었나? 중간에? 슬기 어우 진짜 야 이거 너무 슬기? 어? 나 이분 아는데 아 아 나 아는데 모르고 일단 윈터? 아니야 자꾸 모르는 거야 아 이낙영 맞아 아 이낙영 뭐라고 써야 될 거 아니야? 아 나경씨 아 이낙영씨 아니 이게 이 제작진이 악질적으로 사진을 잡고 나 어려운 거 했네 오 바꿨어 왜 이낙영씨 원래 이 사진 아니었어 날때 손가락 4개의 사진이었어 맞아 맞아 바꼈네 사진이 어쩐지 이낙영씨 배우씨야? 프라미스9 프라미스9 이낙영님 이낙영씨 게임 좋아해 게임 자막 이낙영씨 이광인 김계란 아 좋아 난이도 좋아 아 천천히 천천히 열쇠 아 씨 우리 우크라이나 대통령 지엘렌스키 지엘렌스키아니야 아냐 스키 아 지엘렌스키 젤렌스키 아 젤렌스키 아 젤렌스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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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는 근데 좀 날들었어 야 갑자기 정치인한테 깜짝 놀랐네 한국어로만 나오다가 외국인 깜짝 놀랐네 아 지엘렌스키도 좀 봐줘야 되는거야? 발음상 지엘렌스키도 맞지 아 저기 사람 인터넷에 누군데? 안쓸 바에는! 아 홍은채 은채 은채 홍은채 은채님 어디 은채 홍은채 홍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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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채인식 아 르세라핌이래 르세라핌 아 르세라핌이야 르세라핌 홍은채는 유명하지 르세라핌이 윈터도 있잖아 르세라핌은 알아요 알아요 르세라핌 르세라핌 알죠 멤버 몇명입니까? 르세라핌 가성 더 낫부나니까 르세라핌 대표곡 4명이죠 대표곡 4명인가요? 대표곡 안티프라글 안티프라글 맞죠? 맞죠? 안티프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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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몰라요 우리 시대에 안티프라민이잖아 뭐 바르는거 안티티티 아 프레저 프레저 안티프레저 안티프라그 안티프라그 아니야 아니야 뭐 하지 않나? 불쏘 그 치약이에요? 안티프라그 홍은채님 홍은채님 홍은채 은채씨 은채씨 윈터씨가 리세라핌이죠? 윈터 윈터는 에스파죠 아 무슨 소리야 멀리 안 나간다 종수야 아니아니 종수야 나는 멀리 안 나갈게 홍은채 홍채씨 홍은채 홍채씨 홍은채 어? 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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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현 현현 ыв 홍은채 홍은채씨 홍은채 hanging 홍은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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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은채 sowie 대표 장면으로 좀 기억나지 김희연씨 임픽트 있는거지? 진짜로 나 너무 좋아하는 롤 좋아하셔 빠니버틀 어 빠니버틀 박재아 박재아 아 사진이 좀 아까 나왔는데 나왔다고? 아까 나왔었어 아까 나오신 분이야 미연? 이 배경은 왜 이렇게 아니 내가 아는 그 미연씨야? 아니 그 아이들의 미연씨세요? 아니 사진이 미연씨 같지 않아가지고 근데 좀 여기 문제 내는 사람이 좀 약간 우리가 익숙한 아니 좀 헷갈리긴 했어 익숙한 복장으로 생각을 안 내 맞아맞아 누가 봐도 그렇다고? 나는 왜 다른거 같지? 나도 근데 지난번에 조승우씨 사진을 너무 많이 봤어 아니 미연씨가 그거잖아요 KDA 아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냐 아 진짜? 그럼 나 알지 내가 당연히 알지 근데 사진이 좀 오묘하게 나와가지고 오오 오묘하다 자 갑시다 이석 이석 연 UN? 오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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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영 오오오오오 아 아닌겠다 해봐 일단 principals 아니 잠깐만 야 형국씨 다시 총영 나 몇장 아니 잠깐만 내가 봐도 장원영씨는 아니었는데 아니 내가 지수씨 아는데 되게 지수씨 안 같은 사진을 넣었어 솔직히 근데 진짜 안 닮았어 진짜 지수씨 같은 사진을 그래도 놓고 우리한테 물어봐야지 여러분들은 많이 지수를 팔로우하시면 알겠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솔직히 지수씨스러운 사진이 있는데 그래 조금 너무 우리한테는 알고 보면 다 알지 알겠어요 근데 좀 헷갈리긴 해 이게 조금의 화보나 이런 것보다 차라리 무대에서 찍었거나 아니면 지수씨 또 유튜브 하시거든 거기서 이렇게 딱 찍었으면 블랙핑크 유명하지 나도 지수씨는 알지 가벼웠지? 헷갈린 사람 있어? 이 전에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헷갈리질 않아 집에 갈 수 있냐고 아까 병건이가 장원영씨라고 했잖아 우리가 봐도 장원영씨는 아니었잖아 솔직히 우리가 장원영씨는 알거든 난 차라리 윈터 쓸뻔했어 윈터도 하지마 이제 그만 아니 근데 윈터 한 번 나올 것 같지 않아? 비워놓느니 나도 비워놓느니 안쓸려 그러는데 자기 그냥 안하는 게 얘 좀 그래 낫지 않겠어? 아니 그러니까 비워놓으면 어차피 꽉인데 쓰면 0.01%라도 혹시라도 아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닌 거 그냥 윈터 윈터 얼굴을 한 번 보고 윈터씨를 그럼 나올 때 윈터씨를 확실한 윈터씨를 쓰던가 그냥 비어있을 거면 차라리 윈터씨 한 번 보고 차라리 SCS로 쓰는가 그럼 윈터씨 한 번 보고 그럼 윈터씨 한 번 보고 그 다음에는 다른 분을 하나 적어놓자 혹시 모르냐 아 윈터씨 저기 저 분 윈터씨 에스파 오오 어떤 사진 있을까나 어 근데 이거 어떤 사진에 따라 다른 사람 같애 그 약간 외국인이야? 아니지 않아? 아니지 않아? 그냥 화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 화장을? 아 이렇게 보면 이나 누나 닮았어 이런 사진은 아니야? 아니 어떤 사진들에 따라 되게 한색 쪽에 매력을 지으셨는데? 난 아니겠는데? 머리 스타일에 따라 올백하니까 좀 다른 사람 같다. 바로 위에 사진이지. 이 중에서 누가 윈터씨야? 왼쪽은 캐릭터잖아. 그 위를 봐봐. 위에 찍어봐. 이거는 솔직히 머리 스타일이 확 바뀌니까 헷갈릴 수 있어. 다른 사람 같잖아. 우리 조용히 있을까요? 윈터씨 외웠죠? 봐봐. 이거 봐봐. 왜 이렇게 청소해? 아예 되게 다른 매력들이 있으셔. 머리 스타일이 바뀌면 사람이 좀 다르게 느껴지네. 난 알 것 같아요. 윈터씨 나오면 난 알 것 같아요. 윈터씨 나오면 전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알 것 같아요. 윈터씨는 이제. 오케이 오케이. 저도 이제 윈터씨는 확실히 알았어요. 예. 뭐, 뭐하세요? 윈터씨 보고 있었어요. 아니 윈터를 모르면서 자꾸 윈터를...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윈터를 하죠. 아니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윈터씨 그럼 한 번 보고 진짜 윈터씨 나오면 되잖아요. 아니 제가 왜 했냐면 여러분. 윈터도 그렇지만 시험 볼 때 모르면 비워놓는 것보다 뭐라도 찍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근데 네가 윈터를 할 거면 차라리 할 거면 윈터를 한 번 보라고. 윈터씨가 누군지도 모르냐. 그냥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라고 해서 본 거잖아요. 원래 안 볼 생각도 없었잖아. 그냥 윈터 쓰려고 했잖아. 안 했어? 나 없는 동안? 안 했지. 네가 있어야지. 그, 그, 그... 음... 그 쏘쿨. 쏘쿨. 아니 그, 아니 그 쏘쿨이 아니고 그 뭐지? 아니 이거 솔직히 백아연... 그랬구나. 그랬어. 아니 근데 이거 솔직히 여러분 백아연씨 제가 아는데... 저도 아는데 저 노래도 아는데... 백아연씨 아닌... 썼어 썼어 썼어. 그러니까 백아연씨 아닌 것 같은 사진을... 야 우리 백아연씨 사장님한테... 아니 나 보자마자 알았는데? 진짜 알았다고? 아 난 진짜 아... 난 진짜 이건 좀 아니다. 나 백아연씨 아는데? 백아연씨 좀 더 약간 귀염귀염해. 그래! 그냥 이런 느낌이지. 그냥 이런 느낌이지. 아니야 두 번째 느낌이야 두 번째. 이 느낌? 그래 이 느낌인데... 아닌데? 어? 똑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난 이 느낌 아니야 백아연씨 나한테는. 갑시다 갑시다. 나한테는 백아연씨가 저런... 알았어. 괜찮아 괜찮아. 아까 했잖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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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서. 은색.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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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장식. 은에 서있고. 은에 서있고. 은서. 은서씨를 몰라? 야 다시. 빨리 해보자. 염태구. 염태구. 차인조. 그래. 의중이 말해야 되니까. 염태구. 어? 그... 김혜준. 김혜준. 아이예요? 혜준? 어? 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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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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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는데? 어? 김영철. 김영철. 사달라. 진. 진. 방탄. 진. 어? 공유. 공유. 다다다다. 7개. 하... 우리 진 틀렸습니다 진짜. 아. 슈즈. 아닌데? 맞는데? 슈즈. 보컬. 아우. 이름이 생각나네. 려우. 아 려우. 려우씨 생각이 안나. 아. 우리. 우리 그건데 세대인데. 아 그니까. 딱. 어 려우씨. 이렇게 하는데. 우리보고 말해라 그러면은. 아씨. 갑자기 이게 안 떠올라. 알았어요? 몰랐어요. 정수씨 젊었을 때 활동한 그룹인데 몰랐다는 거는 아예 슈즈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는 거네요? 김희철 알아요. 김희철은 나중에 한 거잖아요. 아 그 자리도 알긴 알았죠 김희철은. 김희철이 친구고. 자. 어린왕자 려우. 려우씨 려우씨. 어린왕자 려우. 억성재. 어 맞아. 내가 그 금수저 재밌게 봤어요. 김상근. 어. 서연. 서연. 응 맞아. 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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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맞아 맞아. 천천히 쓰는 거야. 남주혁. 어 남주혁. 와 이거 순간 황의조인 줄 알았네. 남주혁. 어 나왔어. 윤 윤 윤 윤. 윤 윤. 권나라. 권나라. 어. 6개요. 이분 나라라고 쓰면 틀린다. 아니 이제 추가 됐을 거야. 아. 블랙핑크. 아. 블랙핑크. 아유. 누구야. 아유. 로제. 로제라 그러지. 아유라 그러면 어떡해. 아니 그게 아니라. 아유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유. 아유 역시 나 로제라고 쓰려고 했는데. 아유라 그래가지고. 아유라는 게 아니라. 아유 생각이 안 나서. 아유 이렇게 한 거잖아요. 내가 설마. 아니 블랙핑크. 아유 생각이 안 나서. 아유 아는데 로제. 아유. 성함이 로젠이에요? 로제. 아 근데 뭐 그런가 봐요. 아. 나 로제 씨 아는데. 아 나 로제 쓰려고 했는데. 로제. 로제. 이. 이. 화장색이 로제. 아 로제 파스타. 아 나 로제 씨 아는데. 로제 파스타. 아 나 아는데.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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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 카이. 카이 만든 거 같아. 해봐 해봐. 맞어 맞어. 안유진 안유진. 어 카이 맞아. 안유진 그렇지. 소속호 이게 소속호야. 아이고. 이. 박재범 박재범. 박재범. 박범. 너무 급해 지금. 나 알아. 아까 그 그. 연정. 연정 연정. 유현정 유현정. 연정 쳐봐. 어 담배 안 돼. 담배 안 돼. 고수 죽기 좋은 날씨고. 박성웅 박성웅. 죽기 좋은 날. 담배 안 돼. 소주 한 잔 담배 안 돼. 여보세요. 박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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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아는데. 어 그래. 박성웅. 아 이름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연아야. 박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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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선생님 알지. bts. bts 알지. 슈가 아니야? 아닌데. 아 지민. 아 맞는데. 아 지민 맞는데. وع어 지민인데. 사실 나 채팅창 보고 해서. 빨리 앤터 칠걸. 양식은 좀 걸려가지구. 이거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칼ället. 난 컨닝해가지고. 엔터 안 쳤어.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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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흑. wra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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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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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쓴거야? 으뜸이라고 썼어! 아니 너 그냥 모르네 아니 알아 알아 나 얼마전에 그거 봤어 그 운동 100명 그거 내가 의중이고 으뜸 니가 왜 의중이야 심에 뜸이라고 한 번 심에 뜸? 내가 왜 그거 맞아? 내가 왜 그래 얘 몰라 알아 나 이번에 운동 100명 봤어 봤는데 순간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니까 나도 모르게 된거야 오케이 오케이 알 수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이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 누군데? 의중아 좀 해봐 내가 어떻게 알아 아 해봐 누군데? 솔직히 이거 금새록씨 내가 아는데 진짜 금새록 아닌 사진 나왔어 솔직히 근데 봐봐 나 금새록씨 알거든? 어차피 우리 20번 못 맞추니까 금새록씨를 등록했다는게 진짜 좋은거야 이미 아는 분은 이제 등록이 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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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좀 달라 이거 열혈사제 나올 수 있는 부분 아 그러니까 이제 등록 됐잖아 아 오케이 채미식 채미식 이거 알지? 채미식 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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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거 좀 천천히 어우 나 숨 좀 돌리자 채팅이 부담이 되네 손에 땀 흔들어 원래 아는 분은 되게 쉽게 외워져 임지연 임지연 이거 아 나 알아 아 나른데 오마이걸의 유아 유아 맞아 두 글자 유아 유아 배정남 배정남 김계란 오케이 좋다 좋다 넘어가자 천천히 오해영 오해영 오해영이라고 하면 안되지 진짜 오해영 오해영은 배영이름 아니야? 배우이름이잖아 오해영은 배영이름이잖아 그래 오해영인데 에잇 엑 과자 다 먹어야겠다 최민희 선생님 보고 이상인신 이런 거 같다 화장실 같아 화장실 같아 화장실 같아 다행인다 상에 없으면 못한다 여우생의 꽃잠지 음 저거 몰라요 해볼까? 민서님 아니? 누구? 제이씨가 그거 죄송한데 어디 어디 제이씨? 스테이씨? 스테이씨 제이님 아 이제 외우면 되죠 아 외우면 되지 아 이게 알아가면 되지 외운다기보다 이제 알아가면 되는거지 제이씨 어 오 거야 어 그래 아 혼자 하고 있는 아 이거 보는거야? 아 다영씨? 다영 다영 어디다영씨지? 어디다영씨? 어디다영씨? 무슨 어디다영씨더라? 막 이러면서 모르면서 잘 먹네요 어 이거 치키보드 치실거에요? 배고싱 배고싱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다영씨는 다영씨 곱다 꽃이 많으니까 다 많았다? 다영 가자 다영 다영 어? 일본군 아 나 아는데 일본군이 아니고 신병의 일병 아 근데 배역이름이 생각 안나 이정현 이정현 이제 알아 이제 와라 이정현씨 알아 이정현 이거 눌러줘 젊말였던 니가 나를 떠나볼까 다영 정연 어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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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시대 순규 맞는데 이승규야 이승규 모르는 거 아니니까 이건 약간 순간적으로 당황했어 흐노시대 같은 게 오히려 당황스러워 응? 아까 나왔는데 나왔다고? 노정이 아니야 아니야 노노시 다른 분이야 키보드를 진 사람의 노란색은 노정이 키보드를 진 사람의 막주간 임무를 잊지 마세요 권은비 씨 키보드 중요해요 빨리 빨리 쉴 시간 없어 권은비 아 박지성 아 나왔는데 아까 아 이분 검사 검사 비밀에서 검사 신혜선 신혜선 다음에 나오면 맞추실 자신 있어요 안 외웁니다 우리 외워 그래도 외워 같이 외워 우리 다른 거 공간 유아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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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는데 윤정아? 쯔위 쯔위? 쯔위 아니지 서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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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바뀌었네 아 사진 바뀐 거야? 계속 바뀌는 앤믹스죠? 앤믹스 서륜 왜 자꾸 바꾸는 거야 사진이 계속 바뀌는데 내가 보기 이거 하는 동안에 부터 바뀌는 거 아니야?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데 서륜 어? 하사? 체령 체령 차은우 차은우 어? 아까 봤잖아 백아영 백아영 아니야 한지민 아 늦었다 한지민 전에도 송지호라고 아니라고 하면 당황하니까 일단 이름을 얘기해 아 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닌 건 알아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한지민 씨 느낌이 좀 약해 약시로 약해 아 그러니까 이런 사진이 몇 개 있어 오케이 OK 외워야 돼 이건 한지민이야 이렇게 이런 게 몇 개 있다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두 개였스 김희찬 김희찬 이거 알지 나 아는데 저번에 외웠는데 한지현 한지현? 안 외웠다 한지현씨 한지 어디 한지현씨 아이돌인가? 한지현 어디 한지현씨 주석형 주석형이 뭐야? 한지현씨는 어디 한지현씨가 아니고 그 배우 아 배우세요? 한 이거 어떻게 외워? 한지 한지현? 한지? 한지현 김민정씨야? 김민정씨야? 너무 아닌 것 같은 사진 P.O.P.O. 아 나 이 친구 아는데 하다가든 아니 일진 친구 일진 친구 친구야 아 최현우 어렵다 현욱 현욱신 현욱신 최현우 현욱신 어렵다 최현우 쌍방울의 마무리투스 수호신 현욱신 현욱 Xia 등산 예나 Él Symphony 여리 이게 어떻게 였었냐면 예 .. 예..리 1, 2, 1, 2 알잖아 서윤진 신동 신동 뭐야 오타났어? 채팅이 쉬운게 아니에요? 막중 아니면 뭐다? 신동 부위라고 하셨다고요? 신동 부위가 됐다고? 어떻게 부위가 됐어? 신동이라고 했대 신동 아 몰라 경고 1회입니다 2회 최장이에요 차분하게 할게요 신 어 방금 신혜선 아 이분 요즘에 채수빈 이스타TV 이주현 헌 정혜일 정혜인 정혜인 윈터? 아니야 윈터 아니야 너무 아닌거같은 사진을 아이들 닝닝 닝닝 에스파의 닝닝이야 에스파의 닝닝 윈터같은 그룹 윈터님은 아니야 잠깐만 외워야되 헷갈렸어 닝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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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목걸이 닝닝 하나 둘이니까 닝닝 닝닝 아 네 나 왔다 키 중혜진 천천히 김영철 정찬성 정찬성 황정민 천천히 아까 했는데 규진 오해원 맞아? 난 몰라 허성태 아까랑 사진 달라졌어 하 서현진 간다니까 장규리 아닌거같은 맞아? 장규리? 트와이스 효 지효 육성재 트와이스 채 채영 한지민 비슷하 박종윤 종윤윤 최근에 덕을놀이 아 제발 차주영 다 왔어 좋았어 우리 좋았어 우리 좋았어 과자를 먹으면 나 풀어 너는 머리를 써 내가 어차피 머리를 못쓰니까 내가 채팅에 손을 못쓸게 확실히 외우고 가야돼 차주영이고 아까 중간에 뭐 있었지? 닝닝 있었고 아까 내가 중간에 하나도 몰랐는데 네가 맞추는거 누구였지? 내가 전에 몇 분을 외웠었어 그게 외우던게 좀 남아있어서 그래 음 나 이거 안먹는데 나 과자 안먹어 너는 손으로 과자 먹어 너 입이랑 머리만 써 차주영 차주영씨 나는 손가락 쓸게 나는 과자 안먹어 차주영은 어떻게 외워 차주영 여기 288로 차주영 차 빼주세요 아까 했잖아 화사가 아니고 미미 여유있게 과자 먹어 한지민 내가 아는거는 이렇게 할테니까 천천히 해 오해원 오해원 해원씨 아까 방 조주 아 나 아까 했는데 아니아니야 아까 했는데 J J J 어떻게 외워야죠? 외우긴 해야될거 같은데? 아까 나 혼자 할때 이 분 나오셔가지고 외우려고 했어 손모양이 Y야 손모양이 Y라고 J라고 JYP 어디 JY J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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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랐어 오케이 J IJ 송민호 왜 날 쳐다보려고 나 진짜 모르겠어 나 처음보는데 아이사 어디 아이사 아 스테이씨 스테이씨 아이사 약간 화사하니까 아이셔 화사하니까 아이셔 화사 화사하게 스테이씨 아이사씨야 스테이씨 아이사 스테이씨 스테이씨 사연 2호 아뇨 이거 이게 도검 아까랑 사진 박혔지? 안 나왔어 처음에 나왔어 강호동 트리케 트리케 이용진 아아 나 자꾸 이 사진 보면 조강현 닮았어 닮았어 스틸로 닮았어 이용진 뇌가 멈춰버려 이용진님인걸 아는데 생각이 안나 본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 포즈도 좀 비슷해서 김담이 조강현 어? 박 혹시 우원박 아니야? 피식대학 김민수 이분 성함 아시죠? 나 다음에 맞힐 수 있어 이제 알지 나 아는데 헷갈릴 수 있어 어? 알잖아 서강준? 아니야 아니야 서강준 아니야 박서준 아니야 서강준은 서준이 비슷했어 서준 서강준씨는 완전 다른 얼굴인데 나는 아는데 박세로이 아니 나는 박세로이 자꾸 생각이 나는거야 오늘도 서준이네 보고왔는데 서진이네 박서준 박서준 서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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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단군 이름 없어요 김우중 김우중 노래 유나 유나 아니야 윤하 아니야 아야 유나 어 그래 천천히 쓰기 아 노래 비가 오고 그래서 나 눈물이 날아 헤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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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즈님이야? 어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낫어 아 노래 알았는데 아 이름이 생각 안나네 바로가라 바로가라 뭐 외워 그냥 알면 돼 젤랜스키 젤랜스키 스키 맞죠? 아까 나왔는데 아 나왔어? 처음 보는데? 처음 보는데? 허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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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퍼 제니퍼 제니퍼는 어떻게 배워? 제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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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스톤 머리 색깔 제니퍼 애니스톤 몰라? 몰라 프렌즈 프렌즈 제니퍼 애니스톤 아니 좀 이국적이시니까 제니퍼로 아 제니퍼 진짜 진짜 돌아간다 돌아가지 말자 그럼 너 헷갈려 제니퍼 애니스톤 그냥 제니퍼 애니스톤 가 가 하하 황의찬 그 그 그 묵직 묵직해야 된다 기성용? 이분이 기성용이라고? 아니야? 아닌데? 아니잖아 기성용씨 아니야 누가 봐도 아니야? 비슷한데? 아니야 전혀 달라 진승호 아 디비 디비 그 고참 하하하 아 그 사람이야? 사진이 바뀌었네 그리고 기성용이다 기성용아닌 하하하 어차피 아닌거 아니까 그냥 친거야 나 맞췄는데 아닌거 어차피 아니까 친거야 룡이라고 썼다라는 거 아니 어차피 기성용 아닌거 아니까 기성용 룡 아니다 이청룡이다 알아 나도 이청룡 아니야 유승룡 그건 유승룡 그건 유승룡 알아 가자 진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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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연 진승호 안유진 안유진 은서 은서 은색 은서 은색 박기원 박기원 김의원 김미원이야 김의원 오 어? 사쿠라. 사쿠라? 어 맞다. 아아 나는데? 주현영. ㄱ. 난 자꾸 우영훈 친구로서 나야. 지코. 맞아. 엑시 엑시 어이 엑시 한 그 이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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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니! 맞아? 이하이구나 아니 이하니씨는 아니 이하니씨는 아니 이하니 아니 왜 이렇게 아니 화를 낼 확신을 아니 내가 맞냐고 아니 승가 헷갈렸어 승가 헷갈렸어 승가 헷갈렸어 승가 헷갈렸어 승가 헷갈렸어 알아 이하니씨 한숨 한숨 극한직업 한숨 알지 다 알아 헷갈린거야 승가 헷갈릴 수 있잖아 헷갈렸는데 너무 확신같이 화를 내길래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화를 내 시간이 없어서 나는 천천히 시간 내 1초 넘기면 엔터를 칠거니까 잘난 척한게 아니라 빨리 나도 급해서 그래 배우면 돼 따로 배우면 돼 이하니? 이하니님 명품 많이 입으시는 배우분 이하니 맞아 아 동해 동해 아 동해 어? 기한84 기한84 아 진짜 어려운데? 육성재 이상준 어 맞아 넉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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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이거는 여러분들 맞춰주셔야 되는데 아까 나왔는데 안나왔어 오늘 처음 나왔어 진짜로 오늘 처음 나왔어 수빈 아 이거 한번 알아가면 돼 수빈수 물 색깔 수빈수 아 그래 물이 수빈수님 수빈수 Prince 경 코리안 좀비 아니야 코리안 좀비 아니야 김 김 격투기 김통현 코리안 좀비 아니고 매미 매미 김통현 아니 아는 사람은 이제 안 틀려 아는 사람은 안 틀려 아는 사람은 안 틀려 우리네 이제 아니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난다니까 안 날 수 있어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 최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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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통현 천천히 천천히 카페 창업을요 헤이즈 헤이즈 맞지 좋아 좋아 아 신호등 신호등 보는 사람 푸른색 푸른색 아니 맞춰야 하지 아 이무진 리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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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무진으로 기억해 그냥 이무진으로 맞춰야 돼 아 이제 알아 우리가 신호등은 아니까 신호등 하면 이무진 나와 이제 어 이제 나와 이무진 이무진 나와 이제 걱정하지마 이무진 어 그 제시파 제시카 제시카 맞아 맞아 제시카 아니야 티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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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어로 헷갈렸어 같은 영어로 아 됐어 이제 안 헷갈려 이제 안 헷갈려 스테파니 영황이잖아 응 티파니 자 티파니 티파니 자 이제 안 틀려 나온 건 안 틀려 티파니 이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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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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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나왔어 이나경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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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야 이세롬 이세롬 맞는 거 같아 어 맞아 그 BTS 아닌데 아닌데 나 얼굴 아는데 BTS 정국 아니 B인데 B인데 비비야 비야 비야 아 나 B라고 하려고 했는데 어? 정국 나는 B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니 급해서 너 B라고 하려고 했는데 나도 야 B 알아 아니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아니 여러분 저 방금 서진이네 보고 왔어요 오늘 오전에 서진이네 보고 왔어요 비가 내리잖아요 비 알아요 너무 B인데 비 최우식 박서준 오늘 다 서진이에서 보고 온 친구들입니다 제가 갑자기 급박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비 알죠? 비 알아요? 비 압니다 비 알아요 위도 오고 그랬어 그건 헤이즐 아니 비 비 비 이건 비 위 위 위도 오고 아 조진웅 너무 멋있지 이하이 이하이 민아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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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는데 신정근 맞아맞아 맞아맞아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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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같지 안 같애 아까 있잖아 남주여 그러니까 막 활동하실 때 가수 활동하실 때 맞아맞아 김담휘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금세로 로 로 로 로 아까 나왔어 제니퍼 제니퍼 천천히 이수지 천천히 오케이 나 제니퍼로 기억했어 어 알잖아 알지 아하 나 왜 생각이 안 나냐 아 나 왜 생각이 안 나지 야 진짜 생각 안 나 미치겠다 진성규 진성규 미치겠다 야 이게 머리가 갑자기 먹여진다 아 머리가 멍해져 이게 모를 리가 없는데 아 진성규 이건 무조건 알지 이제 알지 알지 이제 무조건 알지 이제 무조건 알지 아니 이게 머리가 멍해져 진짜로 거의 왔어 거의 왔어 다 왔어 전두현 다 알지 홍은채 홍은채 박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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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유진 안유진 천천히 효연 효연 상어 김상어 김상어 맞아 오랜만에 나와서 생각했다 주요제 주요제 뼈뼈뼈뼈 이강수 천천히 좋아하고 10까지 왔고 천천히 자 머리 비우고 김태리 김태리 천천히 동현종비 천천히 나와 뭐라고 썼어요? 나 뭐라고 썼어요? 나 뭐라고 썼어? 나 뭐라고 썼어? 전이라고 썼어? 종수씨는 맞춤법이 불안정해 지금 막 유나님 나올 때도 유나 불안정해 그 대신 뇌를 많이 굴려야 돼 종수씨 암기 잘하잖아요 네 한번 해볼게요 머리 한번 써보겠습니다 종수씨 맨사잖아요 제가 머리 잘 안 맨사 좀 이번에 덕 좀 봅시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보여드릴게요 의종씨도 한번 채팅 잘하세요? 저는 좀 못해요 키보드가 이런 키보드 적응이 안돼서 홈그라운드가 아니라서 준비됐죠 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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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나왔는데 아이들 전소연 어 소연 어 전소연 맞아 어? 황피디 어? 황피디님 닮았는데 아 아까 나왔는데 아까 나왔다 아까 나왔다 비투비 비투비 초반에 나왔어 초반에 아 맞아 그래서 비투비 비 아 민혁 민혁 초반에 나왔어 민혁 왜오 왜오오 어? 이분 아아 제주도 기생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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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이정훈 아아 이정훈 하아 정은 정은 누나 이정훈 누나 이정훈 기생충 이정훈 이정훈 나영 나영 손잡고 천천히 어? 트와이스 뭐뭐뭐뭐뭐뭐 유아 천천히 유아 천천히 아이린 맞아 맞는거 같아 유재석 아아 그래 이런거 나와야지 이 정도 나와야지 진성규 그렇지 천천히 잘 간다 찾아 안정적이야 정웅인 천천히 자 이수근 수근수근 최시원 최시원 천천히 자 10 왔고요 아 아까 외웠는데 아까 외웠는데 아 오랜만에 나와서 진양철 조한철 아 둘째 아들로 생각나 조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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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조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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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맞아 이거 조이 조한철 이주헌 조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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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씨 아니야? 오 마이걸 승희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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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 카이 손석구 조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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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렘 아 이거 쓰면 안돼? 영어로 써야돼? 아렘 아렘도 해주지 아렘도 해주지 이건 그건 맞지? 렘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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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렘 렘 렘 렘 렘 렘 렘 아 알아라 한지 현 한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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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 한지현 김채원 르세라피보 조이 이세롱 3 3 아까 했는데 스파이더 세은 세은 스파이더 스파이더 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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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억하면서 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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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스누피 스누피도 나와 삼천성 정성균 정성균 아 아 글놀이 젠틀한 재수 정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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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일만 외워줘 정성일 이거 좀 헷갈리네 이름이 정성일 정장을 입었네 정성일 정장 입은 한명 정성일 하니 김성균 김성균 어? 같이 했는데? 정청일 다울 정성 정형 shroud 예리, 예리. 전도현. 왔다 갔다. 알잖아! 알잖아! 김우빈! 과물이 금지. 물! 물! 워터! 아까 했잖아! 뭐라고 했지? 물 워터가 아니고 물 워터가 있어. 수빈수! 물 워터! 아까 물로 해오자 그랬어. 수빈수! 아까 술 와서 물로 해오자 그랬어. 수빈님이잖아! 아니 물 워터로 가니까 더 해가야. 아니 아까 누가 그랬는데 물로 해오라고. 아 수빈 수빈. 아 물 워터 이러니까 워터? 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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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님 수빈 수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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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은우. 차은우. 어? 이거는 배우고 좀 헷갈리네. 어 이거 배워야 돼. 아 승관! 부승관님! 가수! 근데 이분 사진이 좀 세븐틴의 부승관. 사진이 조금 애매하게 나왔죠 솔직히. 나 부승관씨 아는데 조금 애매하네. 똑같다고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난 좀 다른거 같은데. 누가 봐도 부승관이라고. 은 팀이네. 은 팀이네. 은서 안녕. 은서? 루다. 루다씨구나. 왜 이렇게 아닌거 같지? 루다. 나 아는데? 알면 맞히세요. 그니까 미안합니다. 진짜로. 너무 헷갈려. 슈가 추가. 어 맞아. 미미미미. 바이러스? 배루스 아니야? 가자 가자 가자. 외웁시다 외웁시다. 우리 나온건 틀리지마. 아 나온건 틀리지마. 이용진. 그래 우리 틀리지마. 소희 안 소희. 박성웅. 박성웅. 자 천천히. 동해. 아닌데? 어린왕자. 어린왕자 려우. 최민희씨. 천천히 천천히. 지민. 민혁. 민혁. 이건 아까 나왔습니다. 두나? 누군가 해주세요. 두나? 이주명씨. 이건 내가 확실히 외울게. 이주명씨는 내가 확실히 외울게. 이주명씨는 내가 확실히 외울게. 이주명. 이주명? 오지명? 근데 오지명하고 똑같은건 명밖에 없는데. 아 지명. 오지명. 오지명. 이주명. 오지명. 이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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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외울게 그냥 이주명으로. 이주명. 이주명. 지코. 가볼까 갑시다. 공유. 충분히 할 수 있어. 여우. 여우. 어 여유있죠? 김담이. 정혜인. 아까 막 그. 화사. 화사한. 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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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사 때문에. 화사. 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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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해보자 우리. 화이팅. 안소희. 하하. 천천히 천천히. 티파니. 육성재. 이낙영. 정. 프로미스타인 원래 아세요? 이낙영. 빠니보틀. 이번에 외운거에요? 이낙영씨. 근데 예전에 그. 아이돌림픽에 나왔었어요. 괴롭히는 애. 아아. 처음 나왔어. 주종혁. 아아. 아아. 주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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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누구? 이주명. 이주명 주종혁. 이주명 씨 맞죠? 조인성 포수랑 싸웠던. 투수. 아아. LG의 잘생긴. 그 심수창? 주종혁. 심수창님 느낌이. 주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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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원. 어? 뭐야. 장원영. 아 이게 장원영이라고? 와 진짜. 말하기 전까지 몰랐어. 규진. 규진. 장원영. 우와 난이도 높다. 알잖아요 알잖아요. 그 그 그 그 그. 분홍. 분홍머리. 우기? 분홍머리 우기야? 아니야. 우리 아까 그 분홍머리 아니야. 아까 양갈리였어. 아까 그 분홍머리. 그분은 양갈리였어. 릴리. 그분은 약간 이렇게 발랄한 릴리였고. 그래 양갈리 양갈리. 이런 좀 이런 느낌 아니었어. 그래 그래. 우기 씨였어. 우기 씨. 어떻게 구분하지? 양갈리냐 아니냐. 그분은 약간 그 이국적인 느낌도 있었어. 양갈래 분홍머리 릴리. 릴리. 릴리시고. 그냥 분홍머리 우기. 아까 그 누구셨지? 다원 씨도 다시 한 번 기억하자. 위기였어. 다원 씨 때. 빨리했다. 최우 씨. 신정근. 신정근. 쯔위. 쯔위. 전소연. 배인혁. 배인혁? 채수빈. 슈가. 슈가. 수영. 천천히. 날 쳐. 나 날 봐요. 류진. 류진? 류진이네. 류진. 있지에 류진. 있지에 류진. 류진. 야. 류진이라고 류진스 뭐야. 진짜. 너무. 막말하시네. 왜 막말이야. 류진이라고 류진스 뭐야. 아니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차라리 류엔진이라고 하더라고. 그러게. 아니 뭐 헷갈릴 수 있잖아. 류엔진 동생이에요? 류진스가 뭐야. 류진이라고 류진스냐? 본인도 아닌 걸 아니었어. 알명 속이 형. 아니 류진이가 혹시나 해서. 나는 있지에 있지 멤버건 알았다. 솔직히. 난 몰랐어. 난 있지 멤버건 알았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류진스는 류진입니다 이랬나고. 말이 안 되잖아. 왜 안 그러지. 이병 이병건하고 뭐가 달라. 그러니까 혹시 그렇지. 이병 이병건하고 괜찮은데. 류진. 이치의 류진씨입니다. 이치의 류진씨. 아 류진님 사진이 좀. 어려워. 알기 힘든. 알잖아. 알잖아. 배우 배우. 이규형. 아닌가? 맞는 거 같은데? 형. 이규형. 아. 이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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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규형. 아 이거 내가 알아 이제. 알아? 어 이규형. 약간 좀 그. 알잖아 아까 했잖아. 어 승희 맞아 승희씨. 대니엘.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 황정민. 형정민. 형정민. 아 알지. 피오 피오. 알지. 왜 붙이는거야. 자신 없어? 알잖아. RM. 영어로 잘. RM. RM 그렇지. 아. 뉴페이스. 뉴페이스. V. 이서. 아 이분이 이서야. 일단 서계시고. 이서. E는 어떻게 할까. V. V 대 E야? V 서. 이서. 오. V 서. V 서. V 서가 뭐야. 서계시고. 아이브 멤버 이서님. 이서. 서계시고. 아이브서. 이서. 나. 아이브서를. 그게 뭐야. 변유환. 진. 얜 진이 맞지. 진. 윤. 악동. 악동 뮤지션. 동생. 찬혁. 찬혁과. 동생. 찬미. 찬미. 야. 찬미가 뭐야. 진짜. 찬미가 뭐야. 야. 찬혁 동생. 찬혁 동생. 찬혁 동생 찬미. 아 뭐야 그게. 병건하. 야. 병거리 동생 병순이냐. 찬혁 동생 찬미가 뭐. 야. 니 동생이 뭐. 병순이야. 아. 나 아는데. 이수현님. 아. LG 이수현님. 아 근데 헷갈릴 수 있어. 처음 나왔어. 이제 안 틀려. 아. 나도 헷갈리게.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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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미는 진짜. 찬미. 그럴듯해. 그럴듯해. 오케이 인정 인정. 찬미. 찬미 많아. 이렇게 주변에. 아까 했잖아. 아까 그. 엑소. 오세훈 오세훈. 이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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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좋아.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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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어두워 어두워. 아 배우. 어린 친구. 어 연기파. 아 디오. 디오. 도경수 아 디오. 엑소 엑소. 배우라며. 배우야 배우인데. 엑소. 엑소야 엑소. 아 연기파. 어. 엑소 출신이야.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야. 아시죠 디오. 벌써 한 시간 넘었어. 디오 디오. 디오. 썸. 더 피자로 썼는지 모르네. 응. 아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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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렵다 아렘. 이천수. 이천수도 일부러. 어 좀 애매하게. 최근에 이천수 님으로 안하고. 안썼어. 어? 김유정 김유정. 어 그래. 맞아. 이상준. 이상준. 메쉬. 날로 먹는. 아 좋아 좋아. 정국. 오오. 나 유니폼 들고 있어가지고. 송하영. 맞아? 송하영. 이건 맞춰주셔야 돼요. 정경호. 정경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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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고수. 고수 고수. 우리가 또 옛날에는 강하지. 써니. 써니 써니. 서현진. 아. 이제 좀 안다 우리. 된다. 간다. 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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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 여우. 14. 수지. 그렇지. 이낙영. 그렇지. 다했다. 릴리. 릴리. 이 릴리. 뭐뭐. 다 왔어. 박정민. 박정민. 여기서 도와줘야 돼. 박보검. 끝. 최우식. 끝까지 가. 끝까지 가. 아. 아. 나 알아. 아니. 윈트. 유지스. 예예예예. 아니. 헤인. 오케이. 맞췄어. 아. 헤인 아는데. 당황스럽다. 아니. 아는데. 당황했어. 알아. 당황했어. 우리가 모를 리가 없잖아. 우리가 모를 리가 없어. 막내. 막내시고 인천 출신의. 다 알아요. 인천의 이혜인. 인천의 자랑이세요. 전 잘 몰랐어요. 인천의 자랑이세요. 다 알아요. 그 우리 19번째 문제. 박정민이 나오면서 도와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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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민이 우리 도와줬어. 아. 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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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의 무쌍 쓸기. 인천의 이혜인. 응. 왜? 뭐. 유명한거야? 몰라. 기억을 대표하는 아이돌. 아. 박정민은 못 맞추기 쉽지 않지. 박정민은 맞춰야지. 아. 근데 이게 진짜. 문제내신 분이. 어. 야 이거 뭐야. 응? 녹화온가봐. 녹화 끊겼다. 응. 아. 하드가 꽉 찼네. 괜찮아요? 이거 잘린거 아냐? 거기까지 되나? 그. 그 뒤에 비워주세요. 드라이브가 꽉 찼어. 드라이브가 꽉 찼어. 드라이브가 꽉 찼어. 지금 드라이브가 꽉 찼어.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게 어딨어요? 니소리가 다 맞췄는데 우리. 아 맞아. 유튜브 라이브 있어서. 알죠. 녹화봉 말고 라이브 있어서. 최악. 야 그래도. 우리 빨리 맞췄다. 1시간 좀 넘었어. 아. 우린 금방이지. 어. 우리. 우리 한번 해볼까? 해봐. 아 근데 중간중간 아이돌을 덩고니가 잘 맞췄어. 잘 맞췄어. 내가 모르는 분이 되게 많은데. 아이린. 맞아. 스누피. 그렇지. 승희. 승희. 조이서. 아잇잇잇잇잇잇잇. 아. 뭐더라? 조이현. 조이현. 하아. 나 아는데. 최. 아이사?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 연정. 하아. 연정 연정. 연정 병건이 없으니까 한 번 더 해볼까? 연정 아는데 아 나 연정 아는데 우리도 잘해? 오세훈 동해 카리나 카리나 차은우 아 아이사 정복이 정복이 나도 정복이 안재형 안 떠올라 아 나도 정복이만 생각나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는데 정복선생님 안재형 스팸 막 퍼먹고 계셨는데 우표 이렇게 하고 30개? 30개? 이제 막 연애편지 쓰고 있었단 말이야 30개 갈까요? 아 30개 갈까요? 나 재밌어서 좋아요 난 너무 좋아 은근히 몰입되죠 해봐요 바로 원틀 갑니다 원틀 알죠? 노정의 공유 천천히 최민씨 링링링 링링링 링링 아 이거는 이 분 몰라 아 나왔는데 예나예나 예나님은 어떻게 외국인 외워야되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끝났어요 해보는거지 그냥 30개 한다고 피곤해요? 정수씨만 먼저 가실래요? 우리 둘이 할게요 정수씨만 가세요 힘드시면 피곤하시면 가세요 제가 피곤하면 그때 갈게요 얘 나 아 높이팅 선수 음 음 음 나 성함 아는데 우상혁 우상혁 우상 우상혁 아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 우상혁 선수 우상혁 우상혁 선수고 아까 중간에 누구셨지? 응? 아 그 건모술수 이 건모술수? 이종혁? 이종혁 맞죠? 이종혁? 이종혁? 그분이랑 아니 지금 한번 되돌펴보는거야 주종혁! 주종혁 씨랑 그 다음에 이주명? 이주명 씨 이주명 씨, 주종혁 씨 기억해야 돼 산하 김세정 김계란 이상준 수영 좋아좋아 김태리 김상호 신승호 신승호 아 두시더라 나 아는데? 아니 아 현식씨 아 현식씨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은 임현식 임현식씨로 갑시다 지젤 카리나 지젤 천천히 김채원 맞아 김채원 김채원 어? 배우? 반짝가게 반짝가게 아 1타 스캔들 노윤서 아 노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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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윤서씨는 그냥 외우면 돼요? 노윤서씨 배우배우 노윤서 거미 위 위 송하영 송하영 백지헌 백지헌씨야? 지헌 혜린 혜린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이승현 맞아? 이서연 이서연 서있어요 서있으니까 이서연씨 이서연 나 전에 외웠었는데 이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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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 아 뺍시다 이거 문제에서 그냥 좀 그래 알잖아 오마이걸 뉴페이스 효정 아아 맞아 효가 들어간 얼굴 느낌이 확실히 나요 효가 들어간 얼굴 느낌이 있어 그 어떤 얼굴이죠? 그 저렇게 눈이랑 인상이 약간 서글서글한 생글생글하고 가죠 효정? 오마이건 이강인 이강인 순강원 처음 나오시네 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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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 이무진 이무진 이하이 태양 태양 태양이다 부승광 부승관 김성균 남주영 이수현 전혜인 천천히 조규현 아니야 조규현 맞아 조씨 맞아? 서현 서현 심으뜸 으뜸 으뜸 으뜸이다 김혜준 김혜준 김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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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은 말고 아아 니가 도은이라며 김 도은이라고 들었어 김고은 나만 도은이라고 들었어? 김고은이라고 했지 도깨비 도깨비 김고은 알지 김고은씨 내가 급하게 말했어 갑자기 뉴페이스인데 아는 분 나오니까 헷갈렸어 도깨비 몰라? 도깨비 다 봤어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그냥 그래서 차돌깨비 너 왜 이렇게 그냥 도깨비 니가 도깨비상인데 전래동화 시름하고 시름을 왜요 태연 황희찬 박종윤 윤 윤성빈 윤 corrupt 윤 윤 윤 유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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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말고 유 우리가 류 라고 몇번을 타자가 내가 자신이 없어 타자가 내가 자신이 없어 타자가 내가 자신이 없어 왜냐면 내가 키보드 많이 타가지고 실제 유지애님은 유비의 진짜 후손이야 아니 류지애씨 나랑 피파 같이 하신 분 맞죠? 응 유지애씨 진짜 유비의 후손이야 진짜로 유지애? 이주헌 신승호 신승호 아 제니퍼 제니퍼 한이 수빈 수빈 김성철! 도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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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철 철로 끝나시는 분이 맞나? 김병철 김병철 아까는 이한철 조한철 이병철 김병철 김병철 아 나 아는데 영태형 닮은 영태형 닮은 아이돌 이창섭 맞아 이창섭 하이라이트인가? 영태형하고 진짜 닮았어 이 분하고 개그맨 한 분 그 코빅에 나오시는 분하고 닮았어 영태형하고 이창섭 박종윤 박종윤 고수 제니퍼 티파니 김태리 손정웅 송정 송정 아 나 아는데 보니 보나 서라 서라씨 우주소녀 아 나 아는데 서라님도 사진이 바뀐 것 같은데 서라씨 나 아는데 진짜 보나씨는 다른 분인데 나 또 헷갈렸네 내가 너무 급했어 그게 설이나님도 있고 설안님도 있어 어 서라님 나 확실히 알아 우주소녀 서라님 이제 확실히 알아 알고 서라씨 알고 보나씨 알고 다 알아 이제 설씨가 도경수 아 맞아 도경수 D.O.D.O 다 다 다 다정? 다영 왜냐면 임지현 김두영? 아 맞아 맞아 좋아요 로제 로제 아 맞아 맞아 로제 로제 하니 좋아요 부승관 그냥 쳐도 되겠지 박종윤 박종윤 지아코 지아코 황기찬 박종윤 알잖아 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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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베이 비슷하게 두나는 누구지 두나가 두나 두나가 두나 두나가 없어? 배주나 배주나 베이 배주나 배로 외웠나봐 그래서 두나로 외웠나보다 아니 두나 비슷한 배나도 아니고 베이 베이님을 외우고 가야겠네 베이가 베이 베이 배가 떠올랐나봐 아 사건의 지평선 어 베이가 사건의 지평선 베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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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 베이 영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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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까 외웠잖아 아까 외웠잖아 류 그 그 류진 류진 맞아 오 류진 맞아 사쿠라 어 사쿠라 류진 씨 맞아 진짜 생각 안났네 육성재 아 육성재 씨 근데 알잖아 하면서 왜 나를 쳐다봐 알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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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즈 깜짝이야 알잖아 이거 알아야지 베성재 어 알아 지우 지우 포켓볼 포켓볼 아 지우 전소연 너가 잘 안해 김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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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이돌 담당 어 주종혁 주종혁 그래 조이 나 아이돌 담당 아 나 YY JY JJ JJ 아 그래 그래 이성은 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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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김 김 희원 김희원 김희원 규현 규현 규현이라고 쳐도 내 거야 어 정웅이 정웅이 그렇지 그렇지 신동현 신동현 와 처음 나온 것 같아 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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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 릴리 변룡완 우리 3인식이 넘었어 3인식 이제 넘었어 이면식 이면식 오 이면식 김윤식 어 아까 왔어 아까 왔었는데 링? 뭐 이건데 아니 링링 아니야 아니 링 미연 아 그래 미연 아아악 나 미연했는데 믿었어 오 홀리 미연 미연아 미연 미안해 아 내가 헷갈리겠다 링때비 미안해 미연해 미연 미연 미연씨 아아 중간에 좀 어려웠던거 보이지 미연씨 야야야 미연이 있어 이미 아 그러네 아 있네 옆에 귀걸이에 귀칠 문제야 아 귀걸이에 있었네 아 우리가 힌트를 줬는데 그러니까 미연 문제 속에 다 미우라고 하면 안돼 미연이다 미연 미우라고 하지마 거의 왔는데 다 왔어 다 왔어 우리 이제 확실해 금방이다 금방 아 김용명 아 맞아 깜짝이야 신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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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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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예나씨 동영화 하아 깜빡새가 깜빡새가 아 이분 거기 나오잖아 김성호 아니야 박호산 아 맞아 박호산 거꾸로 하면 산호박 산호박 단호박? 산호박 박호산 박호산 호산 호산 박호산 호산호산 산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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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호 이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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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세원 세원 세원? 응 아 세은 아 세은 세은도 우리가 외워야돼 외워야돼 자주 나오시면 아 외웠는데 아 비슷했는데 세를 어떻게 띄어 떠올렸어? 세를 보자마자 세는 맞추던데 손가락이 세기였어 아 세개 손가락이 세기라고 손가락이 세기 그래서 세운이라고 누가 봐도 세기가 아닌데 손가락이 세 개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 여기가 세 개를 아 오케이 오케이 요 세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거 같아 세은 그래서 하나를 원 아 오케이 오케이 세은 자기만의 연상법이 있는 거니까 세은씨 세은이야 세원 아니야 세은 스파이더 세은 나야 안 믿어 박 자기수? 박이야 박혁권? 박지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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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쪽이 또 약하네 아 그러니까 배우들은 약간 캐릭터가 먼저 생각나니까 너무 어려워 박지완 박지완 그리고 예명을 눈에 박 귀에 박히는 예명을 안 쓰셔 맞아 맞아 박지완씨 그냥 본명 쓰셔 슬기 본명 다 아는 거 보나 이게 보나 심창민 윤 윤 아이샤 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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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성훈 추성훈 처음 나왔다 아까 그 지수 지수 이하이 이하이 카즈하 카즈하 강호동 카즈하 잘한다 너 나도 내가 몇 번 외웠어 태하 카즈하 헷갈리는데 티파니 티파니 배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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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리 예리 김성철 김성철 임지연 연 도경수 도경수 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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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 승희 승희 카리나 21 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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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은서 아니야 은서 아니야 맞어 어! 브이 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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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세찬 대찬 오 다왔어 천천히 박성웅 송성웅 다왔어 주진 오케이 천천히 어! 카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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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카야 카 김성균 김성균 다왔어 박지동 더해 더해봐 계속해봐 지민 지민 이둔아 이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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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김윤아 김윤아 막혔다 윈터 윈터 윈터씨 아니야 아니야 슈아 슈아 아 많이 했다 주호민 다음에 슈아 야 우리 많이 했어 삼성웅 진짜 많이 했어 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래 그래 아 잘했다 슈아 슈아 40개? 아니 아니 40개? 아 이대로 할거야? 네 힘들어 힘들어 그럼 뭐하고 우리끼리 할까? 우리 둘이 할까? 좋습니다 아 그래요? 들어가세요 정수진 마지막 인사하고 가세요 네 아 진짜 더 할거에요? 우리는 뭐 해야죠? 사실 300개라서 40개 맞춰도 아니 왜냐면 우리 또 나는 또 도전의 의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300개 중에 30개 맞추면요 300 몇 개 중에 10%로 못 맞추면 10%밖에 안되는거에요 10%가 안돼 300 몇 개니까 40개 40개는 해야죠 근데 3명이서 40개는 해야죠 3명이서 40개는 해야지 3명은 40개는 해야지 40개 피곤해요? 피곤해요? 아 피곤하면 가세요 피곤하면 들어가세요 진짜 괜찮아요 억줄 잡으면 안돼 이런거는 억줄 잡으면 억지로 우리 그러지 않아요 사실 제가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맞춘 데 있어서 아니 아니 차이가 있긴 있는데 아니 차이가 있긴 있는데 피곤하시면 들어가세요 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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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잖아 세원이라고 그랬어 오하튼 그니까 어쨌든 그니까 부위도 2서 맞추고 내가 부위하니까 2서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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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콤보 콤보 40개 단 콤보 갑니까 40개 단 가죠 찐막찐막 저 50개월인데 50 문제는 맞춰야 근데 윈터씨 사파라미님 50개 감사합니다 아까 한번 나왔어 나한테 할때 나왔어 아 진짜? 윈터씨 한 번 나온 적 있어 한 번 보고 갑니다 50개가 안 봐요? 40개? 40개 좀 감질나죠? 40개는 좀 그래 금방 늘 것 같아 외우면 금방이야 이거 봐 우리 습주가 나오잖아 신비 아니야 신비씨 아니야 아 은비씨 권은비 은비신비 권은비 은비신비 은비신비 김고은 노지선 아 맞지 노지선지 정혜인 다나카 조규성 박지환 그렇지 그 우기 아 맞아요 우기 프로즌부동색 우기 예성 민지 유나 치유 조이 김두영 천천히 우리 나왔었는데 나왔네 아 안나왔네 유비야 나왔었어 비니 비니? 유빈으로 메는 거 비니로 메는 게 낫겠지? 비니가 좋겠다 비니를 써서 머리가 눌린 느낌? 그렇게 하면 안돼? 아니 머리가 눌리지 않았는데 왜 눌렸다고 그래요 연상 머리가 눌리진 않았는데 연상이니까 이상하다니 너무 유치해요 심지어 눌리지도 않았어 비니가 써서 눌린 느낌? 그냥 그렇다고 칩시라 무례하잖아 맞추라고 우리가 연상을 하는 거니까 알겠어요 일단 비니 유빈 비니 유빈 닝닝 그렇지 닝닝하게 서장훈 이천수 이천수 장규수 정규수 정규수구나 정규수네 정규수 정규수 정규 정규직 수영 배인형 왜 배인형인지 알아? 빨간장갑 배인 김우빈 김우빈 그게 뭐야 조이서 조이현 제니퍼 본명을 외우냐 이분은 나 알아 김병철 정우인 김혜인 김혜인 아니지 김혜인 김혜인이 뭐야 갑자기 뜨거웠어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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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안차려 퇴근할래요 내가 무슨 얘기하면서 말했는데 정혜인하고 헷갈려다가 정혜인 합쳤나봐 김병철 맞추면서 내가 김병철을 어떻게 맞췄더라 그거 생각하면서 집중하네 게임 중간에는 그 형 생각하지 마세요 집중력 싸웠는데 지금 장난쳐요? 당연히 맞추는 거를 민호 건나라 민호 아이린 황재성 어이 어이 황 어이 엠퍼럴 캐소 아니 황 어이인데 왜 아이고 처음 나왔으니까 정신 번쩍 들게 뭐 한대씩 맞고 시작할까요? 죄송 여진구 아 그래 여진구 아 여진구님은 알지 알지 이제 무조건 알지 여진구님은 이제 무조건 알지 엄태군은 좀 그렇다 엄태군은 좀 그렇다 엄태군은 4인조 엄태군은 4인조 그 목소리 로우로 하시는 분 박정 박정 참 이제 나오시는 분이 참 깨닫도 안 나 조승우 이 사진 안 같잖아 조승우같은데요 럭살 럭살 강호동 강호동 김희원 장완영 박종윤 장도현 문세윤 문세윤 박지성 천천히 서현 신동 주호민 지구 로우 지구 아 알잖아 우리 알잖아 수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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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잖아 유현석 유현석 유현하신 분이잖아 칠봉이 칠봉이 그래 유현하신 분인데 하.. 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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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남을 안 봐가지고 수리남 나 수리남 봤어 유현석 가자 가자 유연석? 유연한건 유연정인데요? 남자는 유연석 안정환 박은빈 박혁권 카리나 이상춘 유연준 써니 써니 신동엽 사효라 소우진 아 맞아요 맞아요 박지성 조우진 디페이스 김수로 가수야 서운광 맞아 서운광 아 나 아는데 아 진짜 이분 아는데 난 왜 이상하게 이분하고 부승관씨랑 왜 헷갈리지? 느낌이 좀 비슷하 부승관씨는 웃는 티셔츠를 입고 계셔 사진이 비슷하다는게 아니라 아이돌로 만났을 때 그 이미지가 아이돌의 이미지 약간 좀 느낌이 포지션이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서운광님은 이름이 되게 멋있다 무협지에 나오는 이름 같다 서운광 서운광 부승관 포지션이 좀 비슷해 포지션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려 서운광 은광씨 한비광 기완발소 동해 신혜선 신혜선 나도 외웠다 이광수 현봉식 동식이 형 인지 이무진 주현영 윤 수영 사쿠라 남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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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 배연정 안정환 최영 트와이스 깜짝놔 우상혁 우상혁 김성균 미연 미연 어? 아까 왜였는데? 아까 마지막인데 왜였잖아 검사 안보여 아 슈아 우리가 안 외웠어 끝났다고 안 외웠어 아 우리 맞췄다고 이러면 안돼 하아 슈아 신발 아 샌들 슈아 슈? 신발? 슈아 슈아 엑시 엑시 조규성 임영웅 에일리 엘리 정봉 보나 보나 기한84 김민재 명철 동혜 박은빈 박은빈 10개는 기본으로 임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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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또 튀어나와가지고 사극에 자주 나오는 아니야 사이코로만이 나와 사극에도 왕좌 지하 사극도 나와? 왕좌 왕좌 지하 사이코도 나오고 드라마? 영화 영화 다 맞아 정혜인 다현 모모 공윤 예지 맞아 예지 맞아 빠니보틀 유현석 유현석 은세윤 카리나 이승광 승광 은광 서은광 은광씨 부승관씨 포지션이 비슷해서 헷갈리지 은광 성광이 아니라 은광 서은광 서은광 구승관 조민 소녀시대 유리 이아이 박신정근 정근씨 민원 서장훈 넌 비티에스 비티에스 아 비티에스 한 명 제이홉 제이홉 아 하 아 그 한 명 생각이 안나네 제이홉 몰라 제이홉 아니 나 BTS인건 알았는데 누군지 갑자기 생각은 우린 다 BTS는 알았잖아 다 알지 BTS는 알았지 박은빈 서현진 송하영 송정 다니엘 이정흥 박은빈 둘 다 아닌데 우주소녀인데 우주소녀야 여름 여름이 생각났는데 처음 나왔어 핑크가 추가되면 안되는데 우주소녀 나 알아 이 분 확실히 알아 우주소녀 내가 확실히 알아 풍거우기 핑크가 추가됐어 이건 어떻게 의중이 내가 담당할게 아니 우주소녀는 내가 알아 우주소녀는 제가 알았잖아요 여름씨 장원영 김동현 카리나 손석구 박혜수 손석구 가을 구교환 구교환 예리 이정은 이병헌 안재홍 좋다 좋다 제이 이런걸 해줘야돼 조우수야 좋았다 조우수야 이런걸 해줘야된다고 이어줘야돼 남창희 남창희 노지선 이우진 조우진 조한철 조한철 영심이 남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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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치사하다 비 김상훈 이게 손석구 조이 리즈 신동 티파니 김희원 아린 전소연 정신의 미싱 정신의 미싱 혜인 혜인 다지 지호 추성훈 김영철 계속해봐 안유진 신혜선 유나 나얼 나얼 헤이즈 스누피 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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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수빈 이하이 찌위 찌위 백의 백여 백아연 신혜연 이강인 진 남주혁 제이홉 제이홉 조규현 손능민 찬혁 찬혁 맞네 이 찬혁 이 찬혁 이 찬혁 찬혁도 해줘야 돼 찬혁도 해줘야 돼 찬혁도 해줘야 돼 정식 명의 아닌가 찬혁도 썼던 것 같은데 억가네 찬혁도 쓰지 않나 내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할 때 건나라를 나라라고 했다고 틀렸다고 나왔거든 근데 거기서 의견이 분분했어 아 그때 그땐 네가 했을때는 그 외 인정이라는 기능이 없었거든 아 그래 근데 이젠 넣었어 근데 그 외 인정에 찬혁이 없네 그 외 인정에 아무것도 없네 찬혁은 찬혁 넣어주지 이건 해줘야지 찬미 오빠 이거 갔으면 우리 한 80같지 무조건 갔지 80같지 이건 80가자고 한번 아니야 아니야 아 피곤해 피곤하세요 아니 여러분 근데 금방 해야지 내가 아침까지 할거에요 근데 30분도 안되서 금방 할거 같아 30분도 안되서 맞출걸 진짜로 금방 하잖아 두 분 하시고 저 옆에서 그럼 볼게요 아니 같이 해 옆에서 해줘야지 제2 니가 제2같은거 한번씩 해줘야돼 하나 했어 아니 그게 하나가 큰거야 우리가 우리가 생각이 안날 때 우리가 다 아는거는 당연히 하는건데 중간중간에 뭐 네가 제2를 하든지 나도 뭐 중간에 갑자기 생각 안난거 해주고 이게 중요하다니까 네 한 번씩 해줘야돼 이거 총 몇개요? 다 합쳐서 이게 300개 300개 306개 주종혁같은거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지면서 어 주종혁씨 뭐 이주명씨 이렇게 한 번씩 딱 외워주고 해줘야돼 담당이 다 있다니까 그 지금 얼굴 매칭이 안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하나만 물어볼게요 300개까지 할거에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진짜 힘들지 그건 아니야 진짜 그건 아닌거 같아 300개까지는 안할거죠 은근히 재밌어 이거 은근히 재밌어 100개까지만 할까요? 아 100개까지만 해보자 50개 있잖아 은근 재밌잖아 재밌어 안 재밌어 솔직히 재밌지 재밌긴한데 아 너 내일 뭐있어? 내일 뭐 나도 오전에 녹화있어 근데 하는거야 나 오전 11시까지 종각 가야돼 근데 괜찮아요 나는 뭐 이제 알겠죠 이게 하면 외워져서 열기 쉽게가 문제가 아니야 어 재밌다니까 오늘 피파 출석 체크해야되는데 아 그건 내일에 되잖아 내일에 되잖아 폰으로 출석해 화장실 한 번 들어간다한테 당연히 좀 설득 좀 하고 아니면 뭐 미리 공부하고 있던가 화장실 한 번 갖고 그 정수씨 그 그 피파 받으세요 에? 그 뭐 뭐 그 얼마 정도 되는데 그 받으면 뭘 받아요? 받는게 얼마 정도 되는데 몰라요 저도 그냥 그냥 매일매일 그냥 숙제처럼 하는거죠 아 이 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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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혁님 찬혁 아 붙었는데 어 이거 만약에 맞췄으면 성부를 하고 갔다 찬혁 이거 맞췄으면 못 맞췄서 지금 아쉬워서 60 몇 개까지 갔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아쉬워서 못가 이게 여기까지 못 이렇게 이런식으로 틀려 버리면 아는데 틀린거라 성부를 못해 이게 이거를 맞춘거라고 하고 이어가고 어 59부터 네 59부터 할까? 그쵸 괜찮잖아. 난 이거는 맞춘 걸로 해줘야지 찬혁은. 같은 거 나오면 어떡하냐고? 그건 이제 운이 좋은 거지. 운이 좋은 거죠. 근데 왜냐면 막 거져먹는 그 문제가 있어요. 맞아. 뭐 예를 들어 메쉬. 메쉬. 메쉬인데 진짜 안 나온다. 메쉬는 진짜 구분도 잘 되고. 녹색창에 찬혁 검색해서 만약에 나오면 인정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찬혁 나오면. 좋아. 그럼 인정합니다. 찬혁 나오면은 인물 검색인데 나오면은 인정해요. 찬혁. 이찬혁. 아 이찬혁이네. 아 이찬혁이네. 나왔잖아. 저기 봐. 기사 봐봐. 아니 이거는 비슷해서 내가 나온 거지. 밑에 기사 봐봐. 네이버 기사. 바로 맨 얘기죠. 여기도 찬혁 저기도 찬혁. 악물이 찬혁이 판친다. 어. 이 찬혁이 판친. 이 정도면 찬혁이라고 봐도. 기사님. 세상은 유지경이야 이거? 왜 과사가. 이찬혁. 찬혁 출연. 어 찬혁. 보통 찬혁으로 쓰죠. 이찬혁이라고 하지만. 악물이 찬혁 패션. 찬혁이라고 해도 아니까. 흑. 첬혁. 흑. 의존적인 저희가 다 끝낼 수도 있어. umn. 태양 진..진..진..진..진성..진성준? 나 몰라 진성준? 진성준? 김남희 5일에 잘 됐어 지금 외워야 돼 김남희 남이..남..남..남.. 어? 남 누구 있는데? 남? 남? 남..남..남 들어가는 누구인데? 남주역인가? 김남희..김남희.. 외웠어 외웠어? 김남희..김남희..김남희.. 남이..남이.. 지수수 아까 봤는데 권은비 아은비 리..지..은지 새록 이새롱 록 아니야?OK 그거 금새록이야 그거 남자야 아 왜? 키! 아 여잔가? 이채영 주홍님 박지환 서화정 여왕 엄마이들 천천히 아이돌 아니 그 르세라핌인데 수민이.. 수민이네 수민이면 트리플S? 아 스테이씨? 아 스테이씨? 뭐야 트리플레스에 수민 있었는데? 동명인인가보다 동명인인가보다 스파이씨래 유연채연 스테이씨 스테이씨는 당부의 힘을 불려야 돼요 아니 스테이씨 다 몰라 나는 우주소녀쪽 자 스테이씨 수민 수민 초남 이름이 수민이야 오세훈 오세훈 뉴페이스 바이러스인거 보니까 스테이씨 엄지씨라고? 엄지씨가? 엄지씨구나 엄지씨였어 엄지 엄지 엄지씨 너무 엄지같지 않은 사진이었다 아니 너무 화보 느낌이여서 사진을 친숙한 얼굴로 해야지 친숙하게 좀 가야되는데 살 빠진것도 봤어요 비비지 세 분 나오신 분 그거 봤어 이게 지금 바이러스 화보는 신비님도 나왔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뭐예요? 그런 이름이요? 잡지같은데? 엄지 엄지씨예요 그리고 신비씨도 기억해 주시고 갑시다 100개 가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진짜로 다금빈 100개 하고 갑시다 진짜로 깔끔하게 갑시다 헤이즈 깔끔하게 가자고 최시원 정성일 맞어 맞어 성일 아 좋았어 단악가 이런거 좋아 니가 하나씩 해줘야돼 김성근 영심이 남북민 김용명 슬기 왜? 슬롯이 쳐졌어 아 괜찮아 괜찮아 다행히 이게 만약에 98 이랬는데 슬롯이었으면은 와 난 오늘 오늘 한 명 보내버리지 하늘로 오늘 그냥 보내버리는 거지 90 몇에서 집중해 이채영 김태리 김상호 천천히 합시다 슬롯 조심하고 안정환 송승헌 송승헌 육성재 김영철 이거 아셔야 되는데 아 나 아는데 아 기억이 아 나 아는데 아 맞아 이규영씨 아까 알았는데 근데 이규영이라고 아 맞아 맞아 아 나 이 분 뮤지컬도 봤는데 흑선풍 이규형 혜롱이씨 혜롱이씨 흑선풍 이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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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헌 백지헌 민니 어 맞아 민니 좋았다 웬디 와 웬디야 웬디 맞아 베이즈 진짜 아닌거 같은 사진을 단군 이채영 이낙영 지효 안채봉 유연석 이상춘 남주혁 박보검 지젤 미미 오마이걸 효 효정 수빈 노정의 노정의 다현 조 변호사님 선임변호사님 강기영 강기영 맞아 조 홍민이형 사촌 이웃사촌 이웃사촌 아 같은 근처에 살아? 고칩 공개되어가지고 화제를 줬어 강기영 강경파 강기영 강기영 이규영 강기영 이하이 지효 슈가 휘 김혜준 김혜준 노 노 이현? 아니야 노 노윤서 다행이다 오히려 좋아 90 뭐 이렇게 끝났으면 노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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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이 이하이는 진짜 많이 나온다 김고은 칭창맨 이강인 나오는 빈도도 정해져있나? 아니야 지젤 랜덤인거 같아 로제 신동 신동 정우진 헤이즐 채령 맞아 맞아 부승관 부승관 에일리 동해 노윤서 정윤서 효정 아 아는데 이 나쁜사람 이정현 맞아 설마했던 니가 승희 어 거미 아닌데 한소희 민니 민니 알잖아 우리 유지혜 김채원 김채원씨 혜정 조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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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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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정이는 극중이름이지 차주영 노윤서 또 누구 있었지? 좀 헷갈렸던게 효정씨는 이제 알고 확실히 알고 차주영 노윤서씨 아니고 어디갔어 얘 도망가 조이 아 조이 알잖아 신비신비 저 바이러스 때문에 영심이 바이러스가 힌트야 최우씨 최두 류현진 라면 김두영 승석구 유지혜 태양 엄태구 사인조 엄태구 차은우 이낙영 배정남 배정남씨 우성 우상 혁 우상혁 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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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는데 아 이서연 아 맞아 이서연 정연 정연 아 통화했어요 다원 다원 와 너 기억 잘한다 어떡하지? 나왔었는데 조졌다 설윤아 설윤 설윤 설씨가 왜이렇게 많지? 헷갈려 설씨가 설윤 이거 그 우주소년에도 설아 설아 설이나 설아 채팅 봐도 몰라 보고 말하면 이미 늦어요 이게 딜레이 때문에 채팅 보고 말하면 이미 늦어요 설윤도 봐도 늦어요 설윤도 설윤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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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소년 설아 우주소년 설아 여름 보나 엑시 설윤 설윤 설윤도 다원 수빈 오케이 루다드씨도 있고 그렇지 설윤은 엠믹스라고 하시는데 설윤은 엠믹스라고 하시는데 설윤은 엠믹스 나는 지금 우주소년 다른 멤버들 다시 기억하려고 어 이분이 우주소년이라는게 아니라 다른거 기억하려고 설윤 어 어려운것도 미리 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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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야지 뭐 설윤 사진이 그리고 막 이게 구분이 어려워 은근히 비슷비슷해 이게 이쁘게 다 이쁘게 찍으시니까 설윤도 해보자 설윤도를 어떻게 설윤도를 할 수가 없는데 기억해 기억해 난 기억할게 설윤으로 한번 해볼게 설윤 제이호 제이호 김성근 김성근 차주영 차주영 그렇지 차주영 차주영 가을 그렇지 가을 유지혜 설인아 민호 민호 우상태 우상혁 우상혁 도베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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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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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보여라고 했어 도베르만 안보여 안보여? 뭐가 안보여? 이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보여가 안보여 현이었어 안보여 안보여 그냥 이렇게 복습하는거야 이때 딱 이제 종수 오면 이제 딱 돼 종수가 이제 메꿔줄거야 뭘 뭘 서른도 서른도 이제 확실히 알죠 서른도 최영 트와이스 너무 실례인데 리사 서른도 포 이성준 최수빈 최수빈 앉아 앉아 김동현 류진 류진 아니야 아니야 류진 아니야 규진 규진 김혜준 김혜준 하하 문세윤 정국 좋아 좋아 제이 제이 서승 서 승광 광 서은광 아 서은광 아 아아 서 아 바꾸 부순관이 생각나지 왜 서은광 부순광 헷갈리네 서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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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김주영 김주영 진 정국 정국 감스트 가난하다 유아 천천히 천천히 액시 거미 JU 지성 정국 진 홍 김주영 정국 김주영 이서 서은 세은 세손가락 아 진짜 어렵다 리연 어 그치 여기 옆에 릴리 김용병 신승우 최시원 김채원 천천히 천천히 오타 확인하고 피오 전도현 30개는 금방 가네 박서준 쯔비 유재석 아이쇼 아이사 은혁 이특 조우진 태기아빠 뉴페이스 뉴페이스가 최무성 다행이야 90번에 남았으면 큰일날 뻔했어 너무 무서워 최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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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기아빠 무성 아 봉황당 태기아빠가 어디 무슨 역할 응답하라 응답하라 해서 태기아빠 밥보검아빠 봉황당 시간빡 시간빡 사장 보검아저씨 이창호사보검아빠 굉장히 재밌어 오늘도 보고왔어 보검의아버지 최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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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잖아 범위 조정 조정석 조정석 아 괜찮아 처음이니까 조정석 납득이 조정석 이건 알아 이건 잠깐 처음 나와서 헷갈린거야 잠깐 우리가 너무 헷갈린거야 고경표 아 맞아 고수 신동 다영 수영 다영수영 김용명 이무칩 대정남 김민경 양세찬 혜인 이정은 서현 서현 아 나 기억하는데 아 친구 아 흉불 따서 승관하나 친구 나왔었는데 엄근진 최현욱 아 현욱신 아 쌍방울 쌍방울명찰 이 노란색 쌍방울 쌍방울 현욱신 최현욱 근데 현욱신은 김현욱인데 최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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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욱신 신동연 김다민 신예은 신예은 찌위 정찬성 지젤 지젤 수영 가을 예리 박서준 천천히 리사 그렇지 제니 김영철 유지혜 유지혜 슈가 슈하 슈하 아 한... 한지현 현 슈하 오오오 좋았어 한지현 아 아 나라 수민 오 좋았어 오 좋았다 어? 엄 엄 엄 엄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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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그 그 그 그 그 아 박 이거 이분 딸이잖아 박정 그 이분 딸 박남종 딸 맞아 아 맞아 나 아는거야 박남종 씨 딸 어 따님이야 뉴페이스 지금 처음 나왔지 어 아 근데 이게 아 그분 맞는 느낌 맞는데 근데 내가 헷갈렸던 분이 누구지 그분 맞는데 이게 무대사진이면 내가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너무 박나는 사람 외우자 외우자 시은 허윤 허윤 어 있었는데 허윤진 허윤 설윤씨도 있고 허윤진 허윤진 씨랑 헷갈린 것 같은데 허윤진 허윤진 씨는 어떤 사진인지 병건 씨 그거 머리 아프게 생각해 이거 시은이라고만 해요 또 헷갈려 머릿속 과 번호는다 시은 시은 내가 왜 이렇게 박남종 씨 따님 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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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 시은 이거 이거 기역 니은으로 가서 시은으로 가자 시은까지 가자 니은 시은 오우킹이 오우킹이 카리나 이하이 헤이즐 파인천 서현 카이 어? 외웠는데? 아 나 알아 금새록! 어 맞아 금새록 영시미 아 좋아 금새록 좋았어 바이든 박지원 그렇지 좋다 좋다 주원 진성규 진성규 킹 김창민 천천천천천천 너무 급하게 하지마 서현진 김성철 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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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철 조세우 조세우 오우 잘 나왔다 민호희 여진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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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린 아린 조진웅 조진웅 진웅 이은지 이은지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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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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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윤 가자 가자 가지와 최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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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민 황정민 황정민 박정민 하니 천천히 천천히 아 알잖아 알잖아 아씨 여기서 막히게 됐어 아 왔다마 호산 호산 산호박 아 박호산 박호산 아 나이 아저씨에도 나오는데 박호산 첫째 형 호산이 형 박호산 박호산 아까 나왔어 박호산 이거 호박이라고 그랬어 박호산 산호박을 왜 모르지 박호산 저건 사과지만 산호박이야 서 은광 응광 그렇지 조승우 어 좋다 이렇게만 나와라 제이홉 장큐리 맞아 이수현 이수현 그렇지 좋다 이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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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여름 써니 써니 좋다 좋다 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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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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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빈 어 된다 된다 김풍 김채원 그렇지 간다 간다 이승원 이승원 박종윤 박종윤 오세훈 임지현 임지현 철 조한철 조한철 조세호 조세호 아 좋았어 조한철 박서준 산호박 박호산 산호박 박호산 신예은 민세훈 정경호 조우진 그렇지 기왕사 현봉식 손담비 렘 렘 렘 렘 장원영 송하영 송하영 리즐 윈터 어 윈터 이게 윈터야 이게 윈터야 이게 윈터야 승희 승희 이게 윈터야 승희 김계란 박호검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아이사 아 맞아 아이사 정국 정국이 진양철 진양철 김남희 김남희 맞아요 맞아요 잘했어요 이게 필요해요 종수 씨 가슴 큰 날 뻔 했잖아요 김동현 큰 날 뻔 했어 김혜준 이어주잖아 이렇게 그래 가슴 얼떨 뻔 했어 양세찬 이어주면 이렇게 아는 분 나오잖아 이정현 좋아요 정연씨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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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현 여울 여울 역시 슈화 이채형 좋아요 이채형 아는 거 서로 해주는 거야 이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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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장도현 진 진 그렇지 진 알잖아 우리 알잖아 알잖아 남편 남편희 박혜준 김혜준 김혜준 박혜준 박혜준 아 김혜준 한소희 씨랑 바람피잖아 뉴페이스가 왜 53번째 뉴페이스가 박혜준 뉴페이스 나왔다 박혜준 초반에 나온 게 좋아 90번째 나왔으면 큰일 날 뻔 했어 긍정적으로 생각해 나 못 외울 것 같은데 박혜준 나 외울 수 있어 배우 담당 아 외워볼게 박혜준 박혜준 박혜수 박혜준 박혜수 김성철 조우진 이정희 곧 은하 곧 곧 꺼야돼 1시 되면 꺼야돼 12시만밖에 안 돼 매직빵 다 분비 껄다 다 시키면 되지 않아? 아 그러면 안 되지 엄지 그러면 안 되지 예나 임지연 그전에 해내 그럼 김상호 그전에 해내자 그전에 해냅시다 오케이 해내자 몇 분 남았어? 루다 루다 몇 분 남았어? 한의 한의 조세희 할 수 있어 조세호 당군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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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천천히 도경 비두경 천천히 천천히 세은 그렇지 리사 천천히 이무진 천천히 정국 천천히 소연 천천히 알잖아 오랜만에 나왔는데? 도경 후니엘 후니엘 늦었나봐 implement 안전히 옥 푸니엘 푸니엘 유지태 푸니엘 푸니엘 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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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 엘프 엘 박보검 효정 효정 다니엘 카즈하 많이 보트 지영화성 박지원 좋아요 양세찬 안정환 안정환 염태구 4인조 염태구 김태리 김세정 변요한 박은빈 미미 건나라 천천히 박성호 천천히 호 정경호 리즌 김기영 메쉬 강기영 김민정 김민정 천천히 리사 나홀 정윤 천천히 카이 손담비 신랜스키 신랜스키 박지원 조희현 재민식 공유 천천히 정국 지옥 지호 주공제 사쿠라 민호 민호 레이 백지헌 최시 원 부승광 승관으로 해도 돼? 이광수 슈가 천천히 정윤 노지선 릴리 전소연 이문진 서은광 서은광 알잖아 은영 슈퍼주니어 천천히 당황하지마 아는 사람이야 미나 김민철 괜찮아 우리 아는 사람이야 다행히 슈퍼주니어였어 미주 미주다 아이사 아이사 이규형 이규형 라면 알제빈지 구교환 천천히 정도현 이명현식 신랑맨 최무성 무성 안무성 천천히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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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 정성일 정성일 그렇지 좋아 우리 좋아 장큐리 수민 동혜 동혜 위기 좀 넘어갑니다 천천히 정혜인 이채영 민호인 오타 조심하고 우기 윈터 지수 아까 시은 박남정씨 따님 미연 안유진 안유진 김상호 천천히 이장재 김용명 최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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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지 보나 서현진 한소희 한소희 천천히 가 루나 조규성 박종윤 박종윤 배성재 피오 최두호 정찬성 이주명 이주명 그렇지 계속 가 서린아 박호산 박호산 고수 남창희 조이 조세우 모르는 사람 없지 다 알아 이제 심으뜸 주종혁 주종혁 아 서륜 사권의 지평선 베이가 베이가 베이베이 그래도 110개를 했다고? 베이 사권의 지평선 베이 맞아 더블유 별이 떨어지잖아 사평의 지평선인데 베이인데 베이간데 베이가야 베이님인데 베이베이 베이베이 와 이거를 맞췄다고? 110개를? 잘했다 그래도 우리 진짜 잘했다 100개 넘었다 할 때까지 해볼까요? 어차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지 채용 가죠 근데 지금 애매하긴 해 몇 분 남았어요? 그럴까요? 그만 할까요? 막트! 막트 한 번만 할까? 근데 어설프게 막트 하면 못 멈춥니다 그니까 한 번 해보자 막트! 한 번 틀릴 때까지 막트 한 번만 가죠 한 번만 하자 마지막 재밌잖아 조금만 더 하면 300개 다 여울 것 같아 한 번 해보자 아니 시간이 되잖아 충분히 남았잖아 막트 하고 여기도 땡 하면 바로 그냥 끝 여기서 땡 하면 그냥 딱 거기서 진짜 끝난 아 오기 생기죠? 아쉬워서 그래 허성태 아쉬워서 그래 오기 생긴다니까 피파니 목 좀 잘해 셋이 하니까 조기윤 김옥균 유현 유현 정 성유정 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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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지 예지 이즈 유리 유리 유나 그렇지 닝닝 닝닝 우기 우기 주 이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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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김병철 오 좋았다 서리나 서류나 서류나 서현진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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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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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석 천천히 송정 송정 천천히 백 백아연 백아연 한서익 천천히 박은민 천천히 백지헌 최무성 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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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고은 김고은 노지성 그렇지 임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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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왓 박호삼 박호삼 써니 천천히 천천히 모모 그렇죠 안유진 그렇지 손석구 지우 지우 김성철 김성철 남창희 진양철 아 이성민 오우 나 진양철 해가지고 와 나 다협맞아 동혜 와 나 순간 생각 안 나서 큰일 날 뻔했네 이성재 와 좋았다 남주혁 천천히 김민재 여진구 여진구 곽 곽 곽 곽준빈 나봤겠지 박서준 오우 김유정 오우 이수현 오우 오우 조은정 조진웅 조진웅 조은정 누구야 넋살 순누먹으려고 이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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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형 도베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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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색 검정색 안 보여 검정색 안 보여 도베르만 도베르만 하면 멈춰 도베르만 하면 멈춰버려 도베르만 하면 그냥 개가 떠오르고 더이상 안 떠올라 우리 진짜 이러다가 300개 할 수 있겠다 진짜 감세하면 내가 보니까 1시간 안에 끝나 내가 하면 300개 끝날 거 같아 근데 시간이 안되니까 해? 하고 가? 일단 가 일단 가? 해보자 해보자 김고은 김고 끝까지 해 대대까지는 하자 신동이형 어? 뭐해 보나 나 김민정 매직박 매직박 다니엘 이중형 그렇지 누구야 아 개 누군데 개 그레이 오오 김상호 그레이 알잖아 정성일 정성일 알잖아 규현 최보 민희 건너라 그렇지 쭉쭉 나온다 이제 임시완 기호 그렇지 스누 바이든 유현정 유현정 레이 쭉쭉 나온다 심창구 유병건 김동현 김동현 김혜영 최현욱 최현욱 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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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수 주제 나 지금 위험했던게 뭔지 알아? 현욱신 주종이 뭔더라? 이강인 이강인 아 그거는 딴 생각하지마 이강민 아니야 이강민 뭐야 이강인 나 자꾸 현욱신 얘 중간에 집중력이 이럴 현욱신 주종 구종이 뭐지? 아 왜 그걸 생각해 싱커 싱커 서싱 서싱 계속 뭐였지 뭐였지 계속 체인지업도 잘 던지고 빨리 준비해 아 싱커 시간 아직 남았어 빨리 싱커 싱커 딴 생각하지마 딴 생각하지마 딴 생각하지마 현욱신 얘기 안 할게 그래서 아까 카즈아도 멈췄잖아 내가 아까 권은빈 그렇지 은빈 은비구나 지제 권은빈 레이 천천히 해 리사 혜린 천천히 천천히 됐어 좀 템포 조절 천천히 템포 조절해 문세윤 문세윤 흐름이란 게 있어 흐름이란 게 있어 남궁민 조우진 홍은채 아 그치 은채 카리나 승진 깡 호 김태리 김태리 금새록 안재웅 조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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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장훈 서장훈 황경민 정민 엄태구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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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이 이서 한소희 한소희 황제 황제 재성 저성 체령 체령 최수빈 허성태 허성태 장 재칠 손석구 예성 신성 동영 사푸라 사푸라 우기 메시 서응 어 그치 순담비 천천히 천천히 미연 미연 천천히 배인혁 천천히 예리 천천히 주유재 천천히 수유성 천천히 수민 유빈 유빈은 완전 놓쳤다 나도 놓쳤어 비니 비니 비니를 눌러서 비니 써서 비니 눌린 느낌 비니 써서 눌린 느낌 아 막트 한번 딱 하고 집중해서 근데 이거 진짜 만약에 했는데 우리가 흐름 탔다 300개 간다 근데 중간에 못 멈춰 어쩔 수 없어 막트 진짜 찐마 유빈 진짜 막트 진짜 찐마 비니 빈이 안보연 남창이 정규 정규수 정규직 권은빈 권은비 여름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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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선봉식 선봉식 손웅정 손웅정 스노크 김계란 권은빈 박은빈 은빈 설리 설리... 설리 섞이네 호문채 넋살 넋살 김혜준 김혜준 지민 지재 지재 그렇지 알잖아 은서 은서 아니요 맞아요 제니퍼 제니퍼 이주명 이주명 전소연 육성재 박지성 박혁권 좋아 잘한다 수지 박지원 박지원 이용진 좋아 좋게 유아 맞아 동해 물가 백두산이 이강민 이강민 아니고요 윤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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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맨 박재범 천천히 빠니버튼 빠니버튼 수지성 남주영 기상호 나월 대상재 그렇지 매직과 은하 은하 지포 조이 조이 이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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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세윤 문세윤 위 최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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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나 유령완 좋아요 지우 수빈 수빈 레이 주헌 엑시 엑시 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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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혁 그렇지 민혁이 유나 그렇지 슈 제니 이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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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표 고경표 신동현 슬기 여진구 손흥민 손흥민 이무진 이무진 김영철 강호동 강호동 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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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우상영 감수스트 헤이즐 아이유 김다미 세뇌 서현 이낙영 조승우 건나라 좋아좋아 이종현 엄지 엄지 미미 홍진경 다연 김익철 손담비 손담비 미즈 임기지연 웬디 이수지 박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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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켁 김세정 김두영 미연 한보 되지 배가연 닛이사 남정 따님 고수 우기 노지선 선하 티파니 김태리 지수 정성일 독성수 조세오 써니 유재석 손석구 이수현 채수민 민호희 임영웅 송순 정찬성 조환철 김성근 안유진 최우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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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근 그렇지 태린 수영 아이유 효연 효연 최무성 쭈위 박서준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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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지 배정남 사쿠라 하 하 메시 곽준빈 제이 정국 박혜수 박혜수 송화 김풍 슈가 표 승희 서은광 예지 백지헌 박정미 승광 허서성태 황희찬 채영 채영 여우 카리나 김웅수 좋아! 김웅수 좋았어 심으뜸 송광호 오세웅 주우민 위헌정 조준우 젤렌스킨 젤렌스킨 젤렌스키 김민정 구교환 이상준 아 아 나 모른데 아 아는데 형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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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페이스가 어떻게 계속하는데 한번도 안났지 172 말 잘했다 내 키보다 많이 했다 50% 이상했어 내 키보다 많이 했어 어떻게 한번도 안나왔었나 안나왔어 처음 나왔지 박지현 한시간만 더 비비면 진짜 다 맞출 수 있어 진짜 다 맞출 수 있어 3명이라서 보완을 해주니까 서로 혼자 하면 안돼 내가 왜 혼자 하면 못해 나 중간중간 생각 안나고 많았어 3이 하니까 되네 아 리방하기에는 종수씨가 체력 좀 심신비약이라 화가 나셨어요 나 머리 왜이래요 아까부터 그랬어요 레데리에 나오는 목사님 같네 뭐 새삼스럽게 레데리 목사님 아 맞췄네 아 나 저분 맨 처음에 스완슨 목사 봤거든 아 박지현씨 성수님이라고 기억해가지고 아 나는 배우쪽을 아예 모르니까 그렇죠 몰라 그 극중 이름도 잘 기억 못하는데 진짜 이름도 몰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그래도 172개라는 성과를 얻었으니까 대단한거에요 우리 처음에 20개 하자 그랬어요 20개 하는데 1시간 걸렸어 우리 1시간 넘게 걸렸어 열심히 했어 우리 됐어 이정도면 됐어 이서연이 좀 안나왔네 이서연? 서있는 초록색 여름 뭐 설화 무다 윈터씨도 있었고 오늘 그래도 많이 알았어요 아이브이서 안보현씨 도베르만씨가 아니라 안보현씨 도베르만은 누구였죠? 안보현 안보현 안보현